자자자잔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자 아 좋아 이제 시작해볼까요 다들 어떻게 지냈어요 어제도 만나고 오늘로 만나신 분들은 어떻게 지냈어요 네 아픈거 다 나왔죠 목줄이 잘 나오죠 네 목줄이 잘 나올거에요 으샤 그러면 이제 게임을 해볼까요 본격적으로 일단은 자연재해로 일단 여러분 기다리는거 해야돼 그 다음에 이제 어느정도 찼을때 다른걸 하는거 그런식으로 진행할겁니다 알았어 자 일단 어떤 제외였을까 이건 딱봐도 황사였던게 딱 보였죠 다음번에 살아남아주마 어 투팀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보스날 방송의 의심 발송을 활용합니다 시청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린이 유튜브가를 뽑을수 있을까요 보스날의 방송을 항상 놀러오셔가지고 클립을 딱 쓰면 좋겠지만 클립 다른게 중지가 달렸기때문에 할말이 없어요 아 너무 시끄러워요 오케이 확인 됐어요 소리좀 줄였습니다 소리좀 줄였습니다 자 저도 지금 각을 못뽑겠어 그럼 팬영상 만들어서 유튜브각을 찍어야겠네요 아이 이 사람이 아주 그냥 팬영상이라고 쓰고 아주 그냥 팬영상이라고 쓰고 팬영상이 아닐지 고스나리 까른영상 만드는거잖아요 이 사람이 아 그럼요 들어오세요 신출되어있으면 같이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어서오세요 고스나리 집이에요 판단님 어서와요 고스나리 집 장점 넓어요 단점은 화장실이 없어요 근데 왠지 여기 가운데 태풍이 올거 같아가지고 난 나갈래 구름이 안오니까 태풍은 아닌가? 지진인가? 쇼드릴러님 안녕하세요 오오... 이거면 더욱 더 여깃으면 안돼요 여기가 제일 안전지대 봐요 여기가 제일 안전지대입니다 저 집은 다 부셔질거야 전 안죽어요 제가 서있는 자리가 곧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 절대 안 떨어집니다 1년전에 깔아주셨던 것 같은데 나 진짜요? 이 갓게임을 아직까지 안 해보시다니 제가 서있는 자리가 안전지대입니다 절대 안 떨어져요 다 피해가 이게 바로 골스네리의 진정한 신파워 분명히 방송이 켜져있는데 왜 핸드폰으로 하게 되면 왜 오프라인으로 쓰냐? 됐다 끝! 봤죠?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곧씨나리 클라스 아 이거는 제 실력을 숨길 수가 없어요 예 어쩔 수가 없네요 자 다음 뭘까요? 오! 카메라맨님 어서오세요 야 딱봐도 현질한게 느껴지죠 난 노블를 2019년 11월 19일 너무 정확한데 아니 이것은 아니 이것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신의 개시 아닌가 하지만 나는 그 신의 개시를 저버리는 남자 곧씨나리 신의 개시를 저버리는 남자 회전모마 좋아하는 남자 곧씨나리지 줄어들 수 없잖아 고아고아고아 안녕하세요 혹시 쿠키런킹덤 하시는 분 있으면 곧씨나리께 말씀해주세요 예 퓨마 퓨마 썹에서 곧씨나리와 함께 하실 분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많이 모아주세요 쿠키런킹덤 위험하다 올라가면 안된다 올라가면 안된다 오 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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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불이잖아 불 야 불 날 날 것도 아닌데 불이 난다는거는 자 높은 곳에 절대 올라가지 말란 뜻입니다 자 팔로우 감사합니다 에이제이니 안녕하세요 곧씨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 곧씨나리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 다 보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해요 좋아요 이 영상은 유튜브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광부 유튜브 구독은 조때꼴 감사합니다 야 이제 저거 쓰러집니다 저거 쓰러져 100% 쓰러져 저거 외면 100% 쓰러지거든 계속 올라가면 안 되거든 봐봐 이제 쓰러진다 좀 있으면 쓰러진다 안 쓰러지냐 아 그래요? 근데 캐릭터 좋은 캐릭터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좋은 캐릭터를 알지만 어쨌든 괜찮은 캐릭터 나와가지고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클랜 같이 키워서 우리 탑랭커 한 번 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탑랭커 길드 탑랭커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리그 좀 돌리다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거야 쿠키넘 킹덤으로 어때요? 아하 우리 회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들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겠지만 안될거에요 왜냐면은 저 회사 무너질거거든요 봐요 이거 일부러 들어가면 안 돼 이거 이제 이게 여기서 무너질거야 불은 나진 않겠 전판에 불 났기 때문에 무너지진 않겠지만 이거 좀 있으면 무너집니다 아 치아로샘 곰방아 오이사시무리 데스 실패가 되기나쿠데 고멘나사아이 라이브가 아는론데이 조회가 되기나쿠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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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또고자이마스 키떼고자이마스 키떼고자이마스 뭘까요? 아 시나비다 시나비다 잠깐만 잠깐만 이건 예상못했다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돼 시나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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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야돼 올라가야돼 이건 예상못했다 이걸 내생 못했어 안돼 안돼 컨트롤 미스 맞다 우와 살았어 이야 살았어 시바 진짜 살았다고 어 죽었네 아니 아 진짜 살기 있었는데 아쉽다 야 살았는데 죽었어 아니 건물이 뒤집히면서 떨어졌어 건물이 뒤집히면서 건물이 뒤집히면서 떨어졌어 젠장 어디서 봐야되지 보통 여기서 보던데 아 저 시참 어떻게 하냐 고스나리 아이디 나리고스를 침출을 하신 다음에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친구 추가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게임하고 있는지 보이게 되겠죠 그것 따라 들어오셔서 같이 게임하시면 됩니다 왜 나만삼 왜냐면 글씨 글청이기 때문이지 글씨 글청 그 스트리밍의 그 시청자 고스나리가 원래 사는 거를 고스나리가 죽고 시청자들이 사는 그런 효과를 부여하고 있지요 네 엄청나게 좋은 효과예요 저격하면 되겠군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또 뭐가 날라갔어 지금 뭐가 지금 날라갔는데 뭘까요 일부러 이거 다 안 올라간 이유가 있어 고스나리는 항상 뜻이 뜻이 있는 스트리머지 와우 자 아라셔 잘 피해주세요 자 아라셔 잘 피해주세요 고스나리를 캘리는 건 시청자입니다 네 잘 살려줘야되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안돼 거 있으면 죽는다고 죽는다고 거 있으면 죽는다고 죽어 죽어 자 여기 정도는 와줘야 합니다 네 맞아요 고스나리 침침하나 하시면 알겠습니다 아 뭔소리에요 여러분들은 착해서 고스나리 못죽여 아 아 진짜요 이런 쟤가 오기 전에도 죽었구만 고스나리 있는 곳이 콧 안전 지대란 뜻입니다 절대 안죽어요 고스나리 근처로 오시면 무조건 삽니다 이거는 고스나리 피지컬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음 나쁘지 않구만 어쩔 수 없네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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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나리고시 영어로 치셔야 돼요 나리고시 여기 보이시죠 아 안보이나? 안보이는구나 자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윈도우 캡처 이거 이거 치시면 돼요 이거 나리고시 감사합니다 이건 다음에 젠가 해야지 몇판 하고 젠가 해야지 여러분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젠가 이게 집이 고스나리 집이긴 한데 장점은 집이 넓어요 단점은 화장실이 푸세식이에요 나가서 볼일 봐야돼요 나가서 볼일 봐야돼요 예 집이 좋은데 단점이 화장실이 없단 뜻이죠 친척 한번 말씀해주세요 바로 친구가 추가드릴게요 와 쓰나미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쓰나미다 친추 보냈어요 오케이 올라가서 친추해드릴게요 올라가서 친추해드릴게요 지금 쓰나미여가지고 올라가야돼 지금 올라가야돼 지금 위험해 쓰나미이 가 쓰나미가 더 올라가야되지않나 아 이정도면 충분하네 바로 친추해드리겠습니다 수락했어요 오케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점프만 잘하면 돼 점프만 점프만 잘하면 돼 점프만 잘하면 돼 점프만 잘하면 돼 죽었다 아 진짜 이것이 고스나리 아니 왜 하필 내가 죽을 때 이것이라고 나오는건데 어서와요 어서와요 근데 오늘 아우 유나이트를 어쨌든 시즌이 곧 종료가 되기 때문에 곧 할필가 없지 참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골스날이라고 해요 야우 오우 야우 와우와우와우와우 진정해 진정해 미러션 떨어뜨리려고 했죠 조금 아니 어떻게 다들 아니 다들 계획하고 그런게 아닌데 그 시나리만 보면 왜 미러션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그래요 네 다 짠게 아니거든 네 근데 다들 그렇게 해요 네 이상하게 왜 그럴까 참가한 듯 어우 잠깐만 뭐야 잠깐만 나 안돼 잠깐만 참가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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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참가한듯 오케이 확인 안녕하세요 퍼핀님이다 자 구름이 오는거 봐서는 태.. 저는 이게 다 산성비 아니거나 이런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태풍이에요 태풍 가운데 회오리바람 불겁니다 네 나는 회오리바람 분다 회오리바람 분다에 한표 뭔소리에요 고시나리 틀려본적이 없는 스크리머에요 틀려본적 없는 스크리머 줄여서 노답 스크리머입니다 네 맞쌍 맞쌍 틀려본적 없는 스크리머 네 줄여서 노답 스크리머 봐봐요 분명히 내가 토네이도라고 말씀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제가 근데 토네이도가 이쪽으로 올 것 같다 느낌이 그 틀려본적 없는 스크리머 틀려본적 없는 스크리머 줄여서 노답 스크리머라고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교각님 아니 그렇게 고시나리 팬영상을 많이 만드신 분이 노답 아이구야 노답 스크리머를 모르다니 네 말씀하세요 아 근데 퍼피님이 제일 위에 앉아있네 때리고 싶은데 때리고 싶다고 뭘 교리 하시는 거예요 또 안 때려져요 그리고 곧 시나리 보고 때리고 싶다니요 아 후원으로 때리고 싶다는 거 인정합니다 아 후원으로 때리고 싶다 인정합니다 쟁가 큰일 났다 쟁가에서 많이 맞겠는데 어 근데 여기 태풍이 올 거 같아서 나는 이쪽으로 태풍이 올 거 같아 마타 네 마타 네 마타 네 오야스미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치아로상 아마리 하내시가게なくて 고맨나사이 오야스미나사이 마타 아시타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살았으니까 또 사는 걸 또 보여줘야죠 아니 아니 이 사람들이 아니 아니 고시나리가 여기 있으면 다들 왜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어 아리가또고자이마스 네 패언님 고아 예 패언님 고마스 보호님이 아니고 고시나리라니까 판다님의 에너지가 왜 없을까 어 이거는 지금 딱 봐서 산송비 같아 올라갈 필요가 없어 아 올 이제 없앨 거예요 제가 계속 못 없앴는데 오늘 끝나고 없애야지 참고로 있어봤 있어도 써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이벤트는 8월 이벤트 끝났기 때문에 이제 프리즌라이프 프리즌라이프가 뭐지 이건 산송비기 때문에 아래에 있어야돼 맞쩌 맞쩌 골스나리 틀려본 적 없는 스크리머 유리하철 노답 스크리머 골스나리 좋아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이건 절대 죽지 않지 돈날리기용 뭔 소리예요 여러분이 골스나리에 어 많이 와주시고 그만큼 포인트를 많이 얻어가시는데 그만큼 이벤트는 해줘야 어 그래 골스나리 어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죠 안 그래요 네 다들 어느 스크리머가 좋을까요 레이드 하고 싶은데 어느 스크리머가 좋을까요 골스나리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 그 어 송남도 안 돼 퍼피니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 이벤트 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쓰는 건 아깝지 않아요 야 이거 지붕이 벌써 뚫렸다고 야 지방이 벌 야 그 야 그 넓던 지붕이 벌써 뚫렸다고? 채팅창 봐봐요 알고 있어요 일부러 안 읽는 거예요 제 채팅창도 아니어서 안 읽는 거예요 제가 아 제가 눈이 어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치 골스천재 누구야 커피님 다 3점 드리겠습니다 그래 골스나리의 진까를 모르니까 골스바보라고 하는 거지 맞죠?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골스나리를 바보라니 제가 지금까지 예언에 틀린 적이 없는데 골스님이 천잰데 맞아요 판다님 와 우리 판다님 맞는반만 골라서 쑥쑥하시네 자 이게 저택 이 저택 이 저택 아 비 비가 오는 게 아니면은 이건 비가 아까 왔기 때문에 약간 태풍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저희 가운데 허리케인 그래서 허리케인인 줄 알고 전 여기 있겠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야 오호 뭐지? 왜 안개가 끼지? 젠장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위험하다 위험하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위험하다 어 어 어 어 어 어 자 추위에는 이 측이 제일 맞기가 쉽죠 어 어 이건 골스가 천재라서 어쩔 수 없다 숨길 수가 없구만 가히 골스나림 어디를 숨길 수가 없어 어 피시컬을 숨길 수가 없구만 아 1층에 난로 있어요? 오오 1층에 난로 어딨어 난로쪽으로 가야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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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로가 어딨어 난로 찾다가 죽겠는데? 2층 가자 난로가 없어도 사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건 사실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그냥 기분 기분 전환이잖아요 난로가 있으면 왠지 따뜻할거 같고 볼스내가 있으면 왠지 어 왠지 재밌을거 같고 그런거였잖아요 와 2대4에서 이기네 역시 글씨 그척이야 진리가 없지 왜 선이에요 맞는 맘만 골라 샀는데 이겼죠 간단히 살아남습니다 죽을 뻔했네 얼어 죽을 뻔했네 오케이 뭐가 깝이에요 기념공원 곧씨나리 기념공원을 만들어주실 분 모잡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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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야 되냐면요 키포인트입니다 기념공원 하면은 곧씨나리 동상이 세워져야 되거든 기본적으로 계속 올라가야되요 왜냐면 곧씨나리는 위대해질거기 때문에 여기서 위대하게 올라가 있으면은 자 좋습니다 자 아주 좋아요 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어? 곧씨님이 보호하자 우리나라 많은지 모르십니까? 네 위대하게 사망이라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아 근데 왜 자꾸 밀어요 잠깐만 밀지마 에러지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갔어 나 잠깐 이거 바이러스 아니야 혹시? 맞네 바이러스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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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였어 뭐 진짜 산들님 고아 안녕하세요 사이비라뇨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고씨나리는 사이비가 아니에요 산들님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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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들님 혹시 주말에 시간 쓰시면은 고씨나리와 함께 저기 저기 컵패드 깨는거 그 뭐냐 녹화영상으로 어떠십니까 단둔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씨나리 방송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씨나리에요 팔로우 하시는 고씨나리의 큰일내입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 영상은 유튜브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마 오지마 아무도 오지마 그렇지 결국에 남는건 고씨나리 혼자였구만 응 이게 당연한 결과지 이게 당연한 결과야 아 진짜요? 좋네 하드챌린지라면 어떤 챌린지라니까 나도 있는데 아 있어요? 죽어요? 트수가 죽는데 나의 씨라니 뭔소리에요 전 나의 씨라 얘기한 적은 없어요 죽어라 죽어라 오지마 맞죠 예 저는 트수보고 죽는다 죽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죽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사악하게 죽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뭔소리에요 저 발호법을 몰라요 죽어 아깝다 아깝다 아 떨어뜨릴 수 있었는데 아쉽다 자 이제 감옥에 이 감옥은 꼭 행성이 떨어지더라고 판다님이 지금 안전지대에 있는건데 지금은 들어가도 됩니다 저는 들어가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왜 안들어가죠? 메테오 오겠지만 메.. 다들 메테오라고 생각할 때 나는 메테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 감옥 자 이 감옥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분위기가 풍겨있죠 이거 불타 없어집니다 이거 지금 불타서 없어질거야 분명히 아 집이 불타지 않을까 근데 에너지가 왜 반피 반피밖에 없냐 어 산딜리에 여기 계셨구만 메뉴된다 어허어허어 이 분 봐라 이 분 봐요 일로 나님 이 분 감옥 입성 왔써어어어 이거 여기가 맞다니까 안 죽습니다 안죽어요 시즌 말 랭크나 돌려야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옼 저는 랭크는 어차피 2000번 점이 안 넘어왔기 때문에 돌려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돌립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이거 어 뒤집히지 않고 뒤집혀있으면 뒤집힌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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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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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가능하죠 단뜻님 곧씨나리라는 아이디 친초하시고 곧씨나리한테 말씀하시면은 바로... 다 바로 가능하십니다 물리법칙이 이상해요 왜요? 네 물리법칙... 이게 지금 현실 물리법칙이랑 똑같지 않나요? 네 건물 원래 뜨는게 정상이잖아요 친초 보냈습니다 오케이 자... 오신김에 유튜브 구독 안들으신 분들은 구독 한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에 구독자 줄고있어가지고 곧씨나리 우울해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관부 안전은 뒷전 자 이거 다들 지금 이게 온다 해가지고 비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거 가운데 허리케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최대한 밖에 있겠습니다 아 뭐 그렇긴 하죠? 네 비 아닐 것 같아요 저는 허리케인 자 허리케인 가운데 바람! 바람의 향처! 안죽어요 고피나이네... 오 여기 위험하다 위험하다 여기 진짜 비 진짜 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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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와우! 오우! 짜릿해! 진짜 비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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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날뻔했구만 건물에 머리 더 버리셨으면 죽을 뻔했어 좋았어 원래 원래 이렇게 피지컬로 게임을 하는겁니다 여러분 게임은 원래 피지컬이에요 여러분 오우! 오 맞는다 야 여기 여기 위험한데? 이도 가있어 이따 자 퍼피님이 돌아가셨어요 퍼피님이 돌아가셨어요 고시아이를 그렇게 괴롭히던 퍼피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이런 이런 퍼피님이라고 하면은 고시님 집 강아지라고 아이디를 불렀던 그 그 그 그 그 시청자 그 나리꽃 라이미 캐릭터 왜이리 작으세요? 원래 작은 거인이라고 네 작지만 큰 거인입니다 오 샌들님 딱봐도 허약하게 생겼구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나린이 강아지를 죽였어요 전 죽이지 않았어요 비가 강아지님을 죽이신거죠 제가 죽인게 아니에요 따라가다 죽음 따라가다 죽음 이런 왜 따라오셨어요 이래봐도 경력자라구요 아 진짜요? 여 여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이거 뭐지 아 이 저택을 보니까 저택이 불이 탈거 같구만 최대한 밖에 있는게 낫겠어 음 골순단이 감염 안해주고 있어 저 집은 불탈거야 저 집은 불이 타고 갈거야 결국 자 지금 누군가 구독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다음 맵은 노리기구 오 바다로 제일 로딩 됐거든요 오 지진이었어 그치 지진이면 더 오히려 더 바뀌어 오 오 잠깐 뭐야 나 뭐야 뭐야 나 뭔데 죽은거야 되게 이상하게 죽었네 네 오 되게 기분이 나쁘네 네 뭐지 나 분명히 지진이 피해가 없는 건물 아 젠장 그니까 와 보스나리 앵글이 아 진짜요? 그거를 왜 죽어서 얘기해주시나요 네 굳이 살아있을 때 얘기해주셔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왜 하필 죽었을 때 얘기하시는거죠 저도 깜빡게 그 중요한 정보를 깜빡을 하더니 점프 안해도 상관없다던데 이번엔 살아남았다 그치 나 물건에 다치지도 않은데 왜 죽은거야 그것도 되게 이상하게 죽었어 아 빛나라니 고아 안녕하세요 아유 역동네에서 놀러오셨구나 오늘도 포유라가 아니에요 오신김에 출석체크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아유 아니 이 사람들이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거 보면은 벌써 200일 넘은 시청자 같애 선이라니 고시나리 라는 스크리머는 저기 뭐죠? 뭘 뭘 얘기하려다가 그랬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뭐가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뒤에 아 샌들님이시구나 와 현질의 느낌이 난다 뭐 40세 아재에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40세 아재 아니에요 누냥아님 고아 안녕하세요 누냥냥님 고아 안녕하세요 대찌님 고아 안녕하세요 자 다들 이거를 타야지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큰 착각이에요 황산에 아래쪽에 있어야지 자 저거 타신 분들은 다 죽습니다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나이를 왜케 어? 하시는거에요 고시나리가 얼공하는 순간 반하실 분들 계실까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예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팔로우하시는 고시나리가 키미댕니다 유튜브도 유튜브와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어? 샌들 마흡곳이 없는데 제가 있는 곳이 지금 맞는 곳 아니겠습니까 무슨소리에요 이분이 그렇다면 나이다보다 제가 500살이나 많은 사람이 되는건데 제가 있는 곳이 사는 곳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어 지금 저리 밀고 있어 지금 띠딱 띠딱 오답입니다 어 잠깐만 이거 죽겠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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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물 떨어졌어 잠깐만 어디로 떨어진거야 다시 여기 안으로 숨어주는게 가장 베스트에요 고시나리만 살아만 잠깐만 나 밀지마 밀지마 나 죽는다고 아 진짜 아니 사람들이 미치겠네 진짜 고시나리 죽이려고 환장했죠 아니 사람들이 아주 그냥 아니 나 살 수 있었잖아 왜 밀었어요 같이 같이 돈반자살했잖아 무슨 그 옛날에 그 뭐지? 그 누구지? 그 있잖아 그 여성군인데 저기 일본군 일본군한테 혼자 죽기 아 뭐냐 일본군이랑 같이 돈반자살하신 분 있잖아요 그 누구지? 그 있잖아요 누구였지? 그 동화로 나온건데 누구였더라? 누구였지? 기억이 안난다 화평과 함께 날라갔다 젠장 일본이 아니라 왕족이었다고요? 왕족이었다고요? 아닌데? 그때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저기 아닌가? 그래서 누구였지? 아 두 글자였는데? 아니 한국 한국 한국이에요 한국 조선시대 아니요 저는 죄수가 아니기 때문에 죄수복 입는 방법을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죠 자 제가 올려드릴게요 올라가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세요 맞아요 조선 동화가 아니고 그 있잖아 아 이름이 기억이 안나서 말을 못하겠다 아 도망가자 도망가야 돼 사람 없는 곳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오지마 이 사람들아 어 디코 할 때 가야지 한 시청자가 동시 시청자 속에 16분 이상 되면은 바로 디코 튀기겠습니다 이제 안 오겠지? 아니요 아니요 그 사람 말고 그 어 그 일본군 맞아 그 일본군 그 그분 이랑 같이 그 안고 물속에 뛰어든 사람 이걸로 이거 소재로 개그도 많이 나왔어 누구였더라? 아 농개 농개 맞아 농개 농개 QW이니 농개 감사합니다 맞아요 농개였어요 맞아요 농개였어 맞아 내 뭘 말하덜다가 왜 농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농개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바이러스 피하는 중이에요 농개 사람이에요 한번 쳐보세요 농개 모르시면 안 돼요 농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이 그럼요 아이디 친척하시고 다른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몇판 하다가 바로 쟁가할 거예요 농개 쳐봐요 농개 쳐봐요 농개는 진짜 알아야돼 농개가 여자 여자분 여자 여자 여자분이에요 여자 여자 동화도 있다니까 농개 세대 차이가 아니고 그거 알아낸다고요 여러분 저희 김구 선생님하고 다 아시죠 그거 모르신다고 세대 차이가 나는건 아니잖아요 그런거에요 농개도 알아야돼요 스탑 얼른 들어오세요 닉네임이 뭐죠 나리고스 나리고스를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밀고있어 여기 제 회사에요 제 회사에 들어오셔서 나중에 어 같이 일하실 분은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네 제 회사입니다 이름 특이하시네 왜 이름이 특이해요 이름 특이하잖아요 나리고스가 얼마나 평범한 이름인데 쳐봐요 고스나리를 인터넷으로 쳐봐요 뭐 나오는지 알아요? 고스나이 나옵니다 네 고스나리를 네이버에서 치시면은 고스나이 나와요 네 아우 잠깐 이거 위험한데? 예 흐흐흐흐흐 친초했어요 바로 추가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추가해드렸어요 자 고수나리를 네이버에 진짜 치시면 고수나이나입니다 고수나이나입니다 아니요 그 고수나리라고 치면은 처음에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고수나이로 나와요 네 진짜 그 다음에 이제 고수나리로 진짜 검색하시겠습니까 해서 치면은 그때 고수나이나 나오고 네 진짜에요 네 쳐보세요 네이버에다 한번 쳐봐요 네 진짜에요 쳐봄 어때요 나오죠? 고수나이로 나오죠? 네 안 죽어요 고수나리가 파괴신인데 신을 어떻게 죽입니까 못 죽여요 고수나리가 있는 곳이 곧 안전지대 고수나리가 곧 답이다 줄여서 노답 노답 스키머 네 아 구글은 떠요 네 구글은 떠요 네 죽을 뻔했네 와 지금 방금 죽을 뻔했다 야 지금 죽을 뻔했다 야 안죽죠 야 안죽죠 맞아요 맞아요 고수나이 맞죠? 고수나이 뜬다니까 그쵸 고수나이라 보면 고수나이는 안 나와 젠가는 언제 하나요? 몇판 더 하고 할게요 고수나이걸 살아남으니까 굉장히 재밌다 고나리지 고나리지 뭐 고모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빛나라님 아이디는 빛나라인데 왜 자꾸 어둠의 나라도 가시는거에요 이거 건물을 보호하니 무너질거 같구만 나는 여기 있어야겠어 오지마 아무도 오지마 아무도 오지마 여긴 내 자리야 저리가 저리 가라고 흑화했는데 아 흑화했다 언제 흑화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접속이 안되는 역시 갓게임이구만 아무도 모르는 사실 봤죠? 봐봐요 내가 건물로 안들어가는 이유중에 하나니까 솔직하니까 생겨났는데 네 흐흐흐흐 고수나이란 존재를 가리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 비번 아 아 아 그 비번을 고수나이리 개인톡으로 말씀하시면 알려드립니다 개인톡으로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시다고요 들어오셔서 같이 놀아요 어 여기 여기 탈거 같다 나 내려가야겠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돼 어뭐아 아 저기 떨어지는거구나 아니 저기 왜 그럼 턱을 왜 만든거야 아니 턱을 왜 만든거야 아니 턱이 있으면 그쪽으로 내려가게끔 해야지 아니 턱 와 억울했네 억울하네 턱을 만들지 말든가 아 아싸 죽었으면 미션 성공 후원은 감사하지만 메시지는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네 뭔지 알아요? 골수나이리 죽은데 서있고 같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 아니 농계의 절개를 지키려고 하지 않다니 못들어가는데요 그럴리가 다들 들어오셨는데 그거 알아요? 열렬청백 넘었어요 그렇다는건 띠띠띠띠띠띠띠띠 고바스고 아하 육성으로 또 고바스고 시작이 됐어요 지금 이거 지금 다들 올라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거 배포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비라고 생각하시겠는데 비가 아닙니다 비 아니에요 포유나 할 때 포유나 할 때 해야죠 해일일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해일일 것 같아 왜 해오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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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고 우소에요 해오리바람 밑에 해오리바람 밑에 갔어. 위로 올라가야지. 쟤가게 안 일어나. 아! 포토도 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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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와! 와! 아실아실했다. 야 아실아실했다. 와! 죽을뻔했네. 야! 이런 아실아실의 연출도 보여줘야 스티머로서. 뭐 이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잠깐! 떠나트리지마!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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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다 했어. 죽어라구 시나리. 자산사람이 없어. 자연의 생활 공공수트. 거의 다 살아라. 아니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스트리머가 죽으면은 슬퍼해야지. 이 사람들이. 스트리머 죽어도 기뻐할 사람들이야. 어머데. 스트리머 죽었으니까 우리 회식할까요? 막 이런거 할 사람들이야. 우리 언제 모임 갔나요? 스트리머 죽었는데 언제 모임 갔나요? 막 이런 사람들이. 이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저희 죽은 기념으로. 이런 사악한. 사악한 시청자들. 그러면 저희 고스 죽은 기념으로 파티나 열어죠. 좋은 생각이예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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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장님 죽으셨으니까. 회식 한 번 할까요? 야. 또 또 또. 네. 자. 다들 집이 튼튼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나무가 튼튼하다고 보여집니다. 난 이 나무 밑으로 숨어있을거야. 이렇게 고스날에는 나무 한 개 끌려갖고. 고스날이. 오우. 치룩의 고아. 안녕하시오. 치룩님. 혼내줘요. 시청자가 자꾸 저보고. 고바스벅이라고 놀려요. 고바스벅 미너뜨리. 고바스벅 미너뜨리.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이 가들을 자꾸 밀어요. 아. 시점이 자꾸 전화 안 되잖아. 네. 고바스벅. 그러게. 밀렸어야지. 자. B죠. 네. 그러면은. 다들 집안이 안전할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안이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집안이 안전하다고요. 집안이 안전하다고 생각할거야. 아 이 나무가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밀어서 뒤집으면 됩니다 죽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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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말라고 어 특히 저도 힘들네요 위험하다 두친아리 나가신다 나.. 오오오.. 그냥 차라리 집안으로 들어가시죠 아니 왜 자꾸 밀어요 죽잖아 진짜 에이 두친아리 밀어 저게 도망가야돼 도망가야돼 아니 이 사람들 아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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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토 State 아니 다른데 다른데 돌려가면은 필수들이 다 스튤리머 살려주고 막 그러는데 막 걱정해주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스튤리머부터 죽일려고 그래 뭔가 이상해 어 나리님, 안티팬이에요. 받아주세요. 안티팬이에요. 왜 걱정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디코 남아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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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씨나리 찐팬이라고 한 것 치고 골씨나리를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혼나도 못 봤어요, 나는. 아, 판다님 들어오신, 판다님 있네. 방송 계획이 있다보니 힘드네. 아, 잠깐 죽을려. 진짜 죽잖아, 죽잖아.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와, 죽을 뻔했네. 와, 죽을 뻔했네. 나리님, 여기 판다님 있는데 네, 판다님한테 도움 요청해봐요. 판, 판다님한테 뭐라고요? 판다님한테 도움 요청해봐요, 도움 요청. 아니, 근데 저기, 솔직히 자연재해는 도움 요청해도 어쩔 수 없잖아. 판다님이 다른 사람들 밀게 하면 되죠. 그렇구만, 안 돼요. 판다님은 소중하니까. 채팅에서 지금 까비 외치고 있어요. 빈나라님, 이분. 어, 그러면 아니대요. 자, 이 건물. 딱 보면 튼튼해 보이죠? 네, 그쵸. 지진으로 날아갈 겁니다. 이, 이거 분명 지진으로 날아가요. 지진으로 날아갑니다. 이거 대찌님이 돈 주고 사는 건물. 아, 친추. 오케이, 오케이. 와, 대찌님 사무실. 자, 안녕하세요. 골씨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하는 골씨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끊 눌러주시고 골씨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사무실이 있다니. 역시. 대꽁지주야. 응? 이거 내는 뭐지? 아니, 골씨나리 팬이에요 한 사람은 골씨나리를 밀고 있고. 그리고 골씨나리에 팬영상을 만드는 사람은 팬영상이라고 쓰고 이게 돌려, 돌려가기로 돼 있고 막. 뭐? 내 팬옷. 맞죠? 제가 건물 안으로 안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야. 이야, 여기 불탄다. 아기 좀미니, 고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죽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람이라는 걸 모르시니? 대찌님 사무실이 지금 불타고 있어요. 사무실 아니어서 괜찮아요. 아니, 아니. 대찌님의 집이 불타고 있잖아. 제 집 아닌데. 아, 그래요? 저건 엄지공주님 집이지. 엄지공주님 집. 엄지공주님은 이렇게 불탈 리가 없어. 아, 맞네, 맞네. 사무실 아니여, 사무실. 엄지공주님은 저기 바비, 바비 인형의 집이잖아. 저기요? 아, 맞네, 맞네. 그러니까 이 집은 아냐. 바비 인형같이 예쁘시고 완벽하시니까. 맞아요. 아니여, 전혀여. 내 집인 듯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안보니까 짤여서. 스윙님 저기. 방송하실 때 고스네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첫 투어는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저쪽으로 밀어야죠, 여러분. 옆으로 밀어야죠. 방금 밀어야지. 자, 남자답게 앞으로 갑니다. 남자답게. 남자답게 앞으로 갑니다. 남자답게. 남자답게. 죽어라. 죽어라. 안죽죠. 아, 절대 안죽어요. 절대 안죽죠. 불기 속에서도 충분히 살아남는 스트리머. 고시나리라고 합니다. 자, 살아남았어요. 고시나리 살아남고 말았어요. 역시 스트리머. 주인공 스트리머. 진짜 죽어라. 진짜 죽어라. 진짜 죽어라. 진짜요? 왜왜왜왜왜. 왜 까비에요. 아니, 판단님 자꾸 엄지공주 외치시면 안 돼요. 그거. 판단님 아주 좋은 자세에요. 뭔 소리에요. 판단님 몰라셨길래 그래요. 엄지공주 외치고. 엄지공주 외치고. 엄지공주 외치고. 어. 공주는 무지케 인정하자. 그렇지, 공주시키는 건 인정하자. 그렇지, 엄지님은 공주님이지. 네. 오. 곱정원공주. 무지공주시키는 건 인정하자. 네. 판단님 이제 꼬바스 부분만 외치면 됩니다. 판단님. 판단님. 고스나라 엄지공주 한번 쳐보실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고스바보는 못 쳐도 고스나라는 칠 수 있잖아요.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그건 엄지. 엄지나. 엄지님을 돌려가는 건데. 네. 에이. 고스나라 고스나리야? ㅋㅋㅋㅋㅋ 고스나라 고스나라. 이걸로 고스나리 통사고 난대나. 박동원 선생님 고안녕하세요 골씨나리에요 뭐라구요? 유튜브 구치인으로 눌렀다구요? 빨리 들어가서 구독을 눌러줘요 빨리 누구에요 구치 누른사람 네 골씨나리는 언제나 언제나 답이다 뒤져서 노답 스프리머 아우 잠깐 아우 잠깐 왜이래 자 골씨나리가 안전지대죠 골씨나리 아 여긴 안전지대가 아니야 여긴 떨어질거야 여기 떨어진다니까 골씨나리가 서있는 자리가 안전지대입니다 어딘지 아세요? 바로 여기 바로 여기 안 떨어져요 메테오가 메테오가 떨어뜨리고 싶은데 안 떨어져 어떻게 메테오가 절대 안 떨어져요 제 앞에는 자 봐요 아니 자꾸 떨어뜨리지마요 진짜 왜그래 아 메테오가 저를 피해요 역시 강자는 강자를 안알보는 법 메테오가 강하기 때문에 골씨나리를 알아보는거죠 메테오가 강하기 때문에 골씨나리를 알아보는거죠 아 골씨나리는 피해야겠다 뭐지 YJS는 뭐에요? 느낌표 YJS는 뭐에요? 자 골씨나리랑 같이 계신 분은 사신겁니다 어 여기 위험하다 피해야겠다 온다 좀 있으면 무슨 날에 죽어라 거기 떨어집니다 봤죠? 떨어지죠? 누가 가셨네 뭘 이름? 하아 음 나쁘지않구만 짜잔 메테오가 제쪽으로 아 저 이제 가야돼 오케이 수고하셨어요 소드딜러님 다음에 또 만나요 이야 버그로 안가졌 안가졌다 알려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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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포트 시켜줘 그거 그 뭐지 뭐 상상에서 아는게 아니라 그러면요 이상한 소리 하려고 야호 그럼 먼저 있어야지 뭐야 똑같은 맵인데 빛나라님 팔로우하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채팅보면은 한 200일된 시청자 같애 뭐야 똑같은 맵이잖아 자 다들 안쪽으로 들어가실때 저는 차별화 전략 다들 안쪽에서 생전전략 짜고 계실때 저는 밖에 있습니다 아 눈녀왕님 수출했어요? 오케이 바로 걸어 바로 수락해드려야지 수락했어요 들어오세요 수락했어요 이럴때 한번씩 외치는 대꽁지죠 이럴때 한번씩 외치는 대꽁지죠 깝이야 깝이야 어디서 깝이라고 해요 지금 부롱부롱 자 떨어져라 지진 아 화산이구나 딱봐도 지진이다 어 뭐야 화산이에요? 화산이면은 오히려 화산에 가까이 있는게 더 안전합니다 화산에 더 가까이 있는게 안전하다는걸 모르셨죠? 네 화산에 가까이 있으면 저군요 우와 올라갔어? 화산에? 더 부풀어 죽는다 랭킹님 부풀어 죽는다 랭킹님 부풀어 죽는다 랭킹님 부풀어 죽는다 화산이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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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위험했다 야 운전 잘못탈거냈어 야 큰일 났고 있네 안죽아요 아니 다른 다른 시청자들은 저기 스트리머 지켜주려고 노력하는데 여기는 이상해 스트리머 막 죽이려고 그래 이랬도 되는거에요?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속상적이야 뭐야 뭐야 줄건 줘 뭘 줘요 뭘 줘요 네 아 곱스나한테 뭐 준다구요? 엘링크님 감사합니다 곱스나한테 뭐 준다니 아주 기뻐하지 마셨습니다 링크님이 대신해서 손을 타드렸습니다 야옹 감사합니다 상선 2,000번은 넘는게 좋잖아 대신 임팩트 타이틀하기 본인 머저뿐스 야외 애니메이션 워 안죽었죠? 안죽었죠? 안죽었 워 나 죽었네? 마지막에 죽었어 자 맏판 가구 바로 쟁가 갑니다 여러분 죽었어 이제 고스나리프 아 맞다 숙제 숙제 아싸라뇨 저는 아싸중에서 인싸에요 네 뭐라구요? 아싸중에서 아싸라구요? 아싸중에 인싸라구요? 뭐라구요? 아싸중에 아싸라구요? 아니 라고 라고 아싸가 얘기하십니다 네 그냥 다음에 라고 아싸가 얘기하십니다 누구님? 나고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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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나 따라오는거야 오지마 다 나 지금 다폭할라 그러는거야 저리가 저리가 잠깐 이제 떨어뜨려봐 지금 락템 받으면 참 재밌을건데 근데 여기서는 락템을 안 받아요 아 그래요? 받는데요? 락템 받는데요? 락템 받는데요? 네 네 나 락템을 안 받는다고 할지 닫는 안 받는다고 하진 않았어요 락템 락템을 안 받는다면서요? 어디있죠? 거짓말이에요? 자 여기가 제일 안전합니다 여기가 제일 안전해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아요 지난주에만 유나이트를 다섯번을 했다 왜냐면은 아니 유나이트 아니 원래는 제가 그거 하려고 그랬잖아 저기 그 뭐냐 뭐냐 그 뭐죠? 눈 걸려가지고 뭐냐 뭐라 그러죠? 그 포인트방송 포인트 채굴 뭐라 그러지? 채굴 채굴방송하려고 그러는거였잖아 채굴방송하기가 그냥 채굴방송하기 미안해가지고 그나마 잘하는 게임 한거라구요 아 파씨마님 팔로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씨나입니다 팔로우하십시오 고씨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라고 하십시오 유튜브 구독감하십시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칭찬해주시면 바로 같이 가능하구요 이번판 끝나고 나서 바로 쟁가 들어갑니다 이번판 죽여 그러면 고씨나리가 롤을 시작하면 여러분 어떨거 같습니까? 저는 롤 안해서 딱히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럼 롤을 몰라요 아 그냥 여쭤본거에요 아 하진 않을거긴 한데 근데 일단 보스는 욕을 팀원들에게 욕을 좀 많이 먹을거 같아요 그 그 현자 지르보 소세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숨미 인원이 다숨명이 모르면 한명의 시레이가 꼭 있다고 네 제가 그 시레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홈게임 쟁가 만들게요 어떻게 양호패드 발 들어줬어 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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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가가 어딨어 딱 보였는데 아까전에 보바스부 왜 쟁가가 안보여 쟁가가 어떻게 쳐야되지 쟁가가 어떻게 쳐야되지 쟤 일단 전체보기 들어가봐요 아닌데 쟁가가 뭐였지 그 뜻이 아니구요 아 어 이거 아닌데 이거였나 쟁가 쟁가 이거였나 이 느낌이 아니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장사하는 잘하실 때 탈탈이 탈탈이 어디있어 쟁가 어 아까전에 처음에 할때는 있었는데 아니 위로 올려봐요 위로 위로 맨 위로 올려봐요 네 올렸어요 그리고 거기 계속 창가하기 전체보기 눌러봐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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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긴 왼쪽 오케이 오케이 찾았다 역시 귓씨귓청이야 시청자들 속 터지는 소리 들린다 역시 응 진짜 혈압 오르네 제가 제가 여러분의 저혈압을 해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혈압이신 분들은 언제나 골스냐의 방송을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고혈압이 더 오른쪽 저혈압 치료제 골스날이 고혈압이에요 어 잠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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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티에요 펜이 안치나는거죠 쇼 아 바로열고 안티 가로잡고 펜 안티로 펜입니다 존중해 주십쇼 크하하하 안티로 펜이라뇨 존중 안 할 건데요 존중 안 할 건데요 존중 안 할 건데요 죽어어 Gary님 지금 펜을 존중 안 할 건데요 다들 죽어어 장미 안받은 게 정말 실망이에요 죽어어 저희 존중 안 하신다는거죠? 뭐야 이거? 봤죠! 이게 바로 고스날이 피지컬! 어쩔! 고스날이 피지컬 어쩔! 아니 피지컬이 있었어요? 숨기고 싶은데 피지컬? 어 뭐야 이걸 살아낸다고? 고스날이 피지컬 개박살 아니 이걸 살아낸다고? 고스날이 피지컬 개박살 2탄 리얼키키 리얼키키 말한게 있는게 어딜 벌써 저게 인성이 좋다는거죠 자 뒷바퀴로 제가 없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판다님 미안해요 하지만 신부의 세계는 냉정한번 신부의 세계는 냉정한번 잘가요 봤죠! 이게 바로 피지컬! 판다님 외쳐봐요 고마스보 아 저는 아니 저는 나쁜 말은 했어도 욕은 안했어요 그쵸? 나쁜 말은 했어도 욕은 안했잖아요 그쵸? 판다님 외쳐봐요 제가 막 죽어! 이런건 했지만 제가 욕은 안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야 방가방가 햄토리에 오셨다 오 와아 스피리머보다 더 인기 많으신 나는야 방가방가 햄토리님 저는 욕은 안했어요 물론 디코에서 한번 욕한적은 있어 아우 저 위험했다 잠기야 그거 증거자료 좀 내놓아주세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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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퀴더블리아님 그거 다 저장하셨대 잖아 다 녹화하셨대 그때 아 녹화 이거 녹화는 참 없겠지 했는데 다 녹화하셨..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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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업보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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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보청살아아 젠장 이게 업보지 어 여러분 땜에 죽은거에요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러진 않습니다 네 제가 피지컬이 좀 약했던 것 뿐이죠 뭐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놓는답니다 나리님 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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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트롤 예기피한 목표가 많아요 펀빼세요 펀빼 펀빼요 펀빼요 펀빼 딱봐도 허약해보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뭐야 내 옷이 뭐야 내 옷 이상해 뭐야 이분 왜 돌아가셨어요 시작하자마자 죽으셨는데요 어 자 피지컬 보여드리겠습니다 골수나님 피지컬 보여드릴게요 자 누굽니까 랭큐님 어서오세요 구멍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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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중앙이에요 던져봐요 아래 아래 던져봐요 아래로 떨어지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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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나리 아래 고수나리 아래 기준으로 오른쪽 오른쪽 아래를 고수나리 오른쪽 아래로 오른쪽 죽겠다 위험했다 나린님 왜 안죽으셔요? 죽어주세요 누가요? 누구한테 얘기하는거에요? 인류의 평화를 위해 나린님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오오오오오 선 넘었어요 아니 현실에서 고스넬을 보고 죽으라니 현실은 아닌데 로블럭스인데 로블럭스가 고현실 아닙니까? 시리디 증강현실 와아아아어 진짜 진공 informed 증강현실이 아니라 가상현실이에요 나린님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상에 시켜줘야지 잊고있는데 나린님 포즈 feelings되신то 뭐야 방금껏 잘했다 방금껏 잘했다 저기지만 칭찬합니다 와 방금 거 잘했다 방금 올케나 했는데요 저희? 와 스트라이크 역시 글씨 그청이야 잘하신다니까 들어봐봐요 자 싸게 팝니다 유나리의 낭만고라인이 싸게 팝니다 와 얼마인가요? 4D 게임? 4D 게임이라고 하면은 더허티 던젤러시 디퍼런트인가? 네 뭐지? 3D 업종이 뭐라 그러죠? 네 더티 던젤러시 디피컬트 그 시점으로 그 쪽에 고스날의 중앙 그 시점으로 오른쪽 중앙 안 죽어요 엘링크님이면 안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안심하고 안심하고 플레이할 수 있어요 절대 안죽죠 엘링크님이라면 안심하고 플레이 가능합니다 그건 죽는다 에 함표 어허 잘하고 나린님은 죽는다 에 함표를 던져보도 500원 잘가요 아한킥ㅎㅎㅎㅎㅎ 후레실나리 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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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 하신분들은 죽었어요 후레실나리 1류의 최후의 희망이 될 whвор시나리 엄지님 엄지님 뒤쪽에 있어야지 유리의 절망일 것 같은데 뭔 소리에요 고스나리를 죽여줘 랭크님은 유리의 절망 고스나리를 죽여줘 자 안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낮춰요 좀 낮춘다 낮춘다 엄지곤질띵 엄지곤질띵살 가요 살려봐라 빨리 가 빨리 가 범화 고스만 죽여요 고스만 오오 오오 플라보우 이거지 이게 바로 대시노트 어허 맞죠 대시노트에다가 대비라고 적어놨어요 대시노트? 인류의 절망 고스나리를 15년 후에 죽여주세요 인류 최후의 희망 고스나리 15초 뒤에 죽이면 아싸 인류 최후의 희망이돼있어요 야 이 정도면은 이겼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고스나이 선수 고스나이 선수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야 지금부터에요 달려보아요 아니 빛나라님 거기서 고스나이 변다트리 어이 뭐야 깜짝이야 놀랬잖아요 어وا 절대 죽지 않죠 이 정도면은 무적쳤다 아 플래그를 채웠어요 아 플래그 두 번 꽂는데요 이야 플래그 자방플래그인데요 이야 이 정도면 뭐 아 이 정도면 피즈컬을 hine 엘님의 골 converted住의 힘으로 끝이 날깁니다 그건 좀 그건 좀이라니요 오어어어어어어 자 여러분 이것만 행사선 행사세여. 탈모라니요 저 머릿속이 많아요. 에스팸에 밤에 달리다 노 acost거든요. 아 나두?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이쉐카이로 보내줄 이쉐카이의 안내인 고슈나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고슈나리에게 희리됩니다. 감사합니다. 야 하나, 하나, 하나 빼고 다른거 드셨.. 하나 빼고 위를 날려버리셨.. 자 대찌님의 잘가요! 잘가요! 어디로 떨어지는지 미리 예상하세요 잘가요! 어 저거 아래가 들렸어요 나이님 이야 아래가 이야 비피처를 모르시는거야 아래로 잘만 내려면 바로 끝나겠다 이야 비피처를 모르시는거야 이야 뭐야 왜 다 아래쪽에 있어 아래로 내려놓고 다 쳐놓고 죽은 사람 난다 죽은데? 이야 진짜 빨리 끝낸다 그니깐요 이게 바로 피지컬 피지컬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유도했다는걸 모르십니까 이야 몰라요 그렇다기에는 사나이 남겨두고 해야지 안밤쳐 왜 바로 밑으로 오 오케이 이겼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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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설계라는 겁니다 설계 여러분은 설계 당하신거에요 설마 모시나리가 시청자보고 죽어라고 하는 스트리머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네 저는 그런 스트리머가 아니에요 그런 사업상 스트리머랑 결이 다릅니다 이상하다 구스구스덕에서 으흠 구구 덕에서 모여 네 구구 덕에서 저는 펍을 당해가지고 한게 없는데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린님이 칼찍이실 때마다 저를 죽이려고 오시려는 겁니다 인쌸 인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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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일라고 작정한 것 같은데요? 아니 심지어 주각만 해! 옆에 있는데! 입말 쓰러 하자 이거... 자 갈! 리크님! 오케이 끝! 아 네 안발렛게 안 끝났네? 아 안발렛게 한밤만 더! 자! 버터플라이 밤을 달리다 여러가지 등등 싸게 팝니다 오직 온전님의 반캠 피고 얼고간거 팝니다 아니요 절대 안싸요 끝! 내가 살면 돼 자! start... 살루트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스날이에요 팔로우 하시다가 갱고수 나리의 크리미잼입니다 인터넷 스케일드 구독과 버튼 눌러하시구요 같이 하실 분은 나리고스에 진출해주시고 플레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허니워터 굿니 구아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현재 누구지? 인싸 스트리머 구스날이에요 인스가 아니고 인싸 스트리머입니다 바로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인싸에요 인싸가 아니고 고스나리는 정말 끝났습니다 잡태원님의 복합에다 저는 욕은 안수싸야 인싸 고스나리 맞아요 다들 만들면 마시는구나 재키너보면 술래가 대찌님인거 같애 아 대찌님이에요 저 아이디가 저 아예 안들어갔는데요 로블룩스를 안켰는데 모습이 대찌님이랑 비슷하다고요 골수천재 골수천재라는 증거는 있지 어 뭐야 아니 뭐야 저 저거 보시면 천재가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신분이 두분이 더 있다는게 더 놀랬어 이번엔 찬대가 남아 나이스 샘찌 아니 어떻게 된거냐면요 제가 하필 그 안쪽 사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벌어진거야 어? 보이네 나이스 자 안녕하세요 판다님이 귀여운 판다님 저분 잘하시는 분인데 아 금강님이면 뭐 안심하도 되지 뭐 그냥 가운데서 눈 감고 있겠습니다 아 이게 증거자리가 없죠 아쉽구만 그냥 눈 뜨고 할게요 네 대찌님의 감미로운 락다운 자 게임 추천을 못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와 아 오케이 아이고 뭐야 아 대찌님 채팅차에 있다 죽었어 아 젠장 영어 스케임평가 여기서 연습해요 영어로 대화해야지부터 해봐요 어 요인님 오케이 리스겐 검수님이 인류 최후의 희망이 되어주셔야겠습니다 아니요 김강님 저 죽이면 고스 저 죽이면 고스 왜 맞잖아 그럼 칭찬이잖아요 칭찬 여기서 쳐날리면 종주나리 그러면 칭찬이잖아 네 보통은 스티머를 담거나 스티머를 좋아하거나 둘중에 하나였는데 여기는 스티머를 싫어해 저기 그 자살하셨는데요 저분 어 떨수요인이면 이제 파요인이면 뭐 안심해도 되지 안심해도 되고 안오셔야 심한 욕이라니야 오 오오오오오오 다들 떨어지는걸 하고 계시겠지만 난 일부러 안 떨어진다고 요인이냐 지금 술래? 네 네 박사님 헤드셋 끄셨네 자 들어갈게요 오케이 끈다 어 엘링클이 죽었다 잘하는데 아 나 왜 자꾸 내 쪽만 노려 이 사람아 엘링클이 죽었다 죽였어 아 잘 노린 쪽에 그 쪽임 고바스로 중앙 왜 이렇게 밀리는거 같지? 아 이 사람 싫은데 고바스로 중앙 공 다 밀리니까요 고바스로 또 중앙 아니 괜찮 끝났다 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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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님 저 할말이 있어요 하지마세요 존댈 여인을 위해 하지마세요 이샤돌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샤돌 선생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내가 죽은것이지 인류가 죽은것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알겠네요 어쩔고쓰 어쩔고쓰 이샤돌 이샤돌 허니버터군님 고아 안녕하세요 앵규티님은 살아남았네 에이 뭐 이러는거지 실제 나 술래될 때 됐는데 지발 아 아니네 판다님이다 판다님이면 또 제가 앞장에 서줘야죠 엄지님은 한 번 나갔다 왔잖아요 어쩔수 없죠 네 네 죽이지만 고스래요 하하하 뭐라하구요? 저죽이면 고스 저죽이면 고스 좋은거잖아요 아 저거 기분이 나쁜것 있어요 우와 우와 죽는줄 났네 우와 이거 피지컬 야 이건 피지컬, 원래 피지컬 때문에 살았다. 오오, 고스 왜 살아있지? 야오. 고스 왜 살았지? 여러분들이 죽은 거에요! 왜? 여러분들이 고우시나리보다 빨리 죽은 거에요. 잠깐만. 아니, 시머님하고 귓나라님은 아주 그냥 고우시나리를 놀리는 거에 재미부쳤나 아주 그냥. 정답. 응. 돌려야지. 홈런. 좋아요. 오, 뭐지? 뭐가 지나마 쓰고. 홈런. 장애 홈런으로. 우와! 윤려서 죽었네. 윤려서 최후의 방이 될 수 있었는데.. 야, 다른 스티어버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와 나 왜 기본, 기본 대신. 저거 완전 무서운데 저 죽이면 거스, 저 죽이면 거스, 저 죽이면 거스, 저 죽이면 거스. 막 이런 거 있는데 막 여기는 저주하고 막 스트리머 저주하고 저주기면 포스트! 저주기면 포스트! 저주기면 포스트! 저주기면 포스트! 저주기면 포스트!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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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서는 저런 거 하나 말아주세요! 도배는 나빠요! 게임 채팅이라서 뭐라 안 하는 거긴 한데... 도배는 안 돼요! 잠깐만! 도배는 하지 마요! 네! 방송 채팅에선 저런 건 안 돼요! 채팅 도배는 안 돼요! 네! 게임이라 봐주는 거야 이거! 와우! 왜 할래? 디코 재밌죠!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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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만지고 왔어! 아이 왜 판라닛까지 죽었어! 와! 눌려 죽었어! 와! 눌려 죽었어! 근데 설레가 누구야? 설마 랭크팀이 있냐? 네? 절대 죽으면 안 돼! 아! 죽었다! 뭐지? 절대 죽으면 안 되는 바람은 뭐지? 아니 도대체 고스네 방송을 안 들어오는데 하시는 분은 누구야? 어떻게 하시는 분보다 시청자가 적을 수가 있어! 누구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냥 아예 포인트 손실 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근데! 저게! 나한! 나한! 판다님 시체가 너무 제대로 떨어져 있어! 젠장! 우와 나 살았어! 내파! 나한! 판다님 시체 아직도 살아있어! 저거 뭐야? 제 시체로도 살아있는 판다님! 대박! 제 시체도 살아있음 저기! 아 진짜요? 그러네! 진짜! 그러네! 나.. 나 시켜줘! 음! 나쁘지 않구만! 무슨 말이냐? 아! 엄지님이면 뭐! 그냥 안심해도 되지! 네! 엄지님이야 너! 네! 아니요! 하지 마세요! 엄지님! 엄지나라! 엄지나라! 맞어! 엄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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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나 누비는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아니 빛나라 님도 계셨어요? 어... 떨어지면 되는 겁니다 빛나라 님 아이디가 뭐에요? 이제 떨어지면서 뭐야? 누구가 돌아가셨어 음... 잠 안됐고 자 똑디라에 절조 잘 하고 있어요 자... 엘링크니 선수 앞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아아!!!! 그리고 바로 잡았 웃으나리 컷! 아 그렇구나 왜 누비 가됐지 근데? 자 살아왔는지 죽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고천스제래요 고바스 본데 고천스제 맞죠 고바스 본데 고천스제 맞죠 고바스 본데 허니골드 이 사람이네요 허니버터군님 허니버터군님은 저의 어 뭐냐 저를 진짜로 아끼는 아끼는 시청자분이십니다 아 아 이로 봤네 아 이로 봤어 와 근데 정말 정독성 스킨이 왜 이렇게 예쁘냐 아 이로 와가지고 골드를 아 아 아 잠깐만 근데 정독성 스킨은 얻고싶다 와 잠시만 이거 너무 예쁜데 데뷔는 이번에도 없어 젠장 와 이번 정독성 스킨 너무 예쁘다 그러니깐요 아 라이드는 사야겠다 맞아요 판다님 맞습니다 역시 지팡이는 얻고싶다 아 저 지팡이 아니 빗자루 그래 빗자루 빗자루는 얻어야겠다 언젠가 딱 빗질파라겐 드릴겁니다 어 어 살았어 뭐야 데뷔 아 엄지민 남았어요? 끝나겠네 게임 네 엄지민 남았으니까 게임 끝났잖아요 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엄지민 남았으면 뭐 금방 죽겠지 에이원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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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어 나 너 엄지건지를 위하이라고 죽어버려? 어? 봐봐요 기대 안했어 어어 살았어? 이거해? 시청자 기만제 시청자 기만제 안 믿었다고 시청자 기만제 들어갑니다 이거 아니! 스트리머 기만제는 뭔데 스트리머도 기만했잖아요 아.. 안티팬도 팬이라니깐요 아.. 살려줘 팬이라니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혹시 저희 경강님 아니십니까? 살려줘 아니 안티팬도 팬이라니깐요 바로 열고 시청자 보셔 혓바닥 긴거 봐라 죽었어 어쩔수 없었어 남은게 엄지님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어 그게요 아 저군요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색카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미리 죽는것도 추천드려요 네 아싸 일단 한번 죽었구요 아 판다님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다 죽으셔도 돼요 왜 다 죽으셔도 돼요 그러면 곧 골키란한테 죽은거랑 똑같다고 아 그런거 못봄 자 가운데로 내려오시겠지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게 바로 피지컬이라는 겁니다 피지컬 끝 이거 저 위에있다 자 이게 바로 피지컬 숨길 수가 없군요 숨길 수 없어 숨기고 싶은데 어? 피지컬은 숨길 수가 없어 고천히제라고 언제 했어요 고천히제라고 언제 했어요 아 기분 나쁘네 오 진짜네 했네 아 뭐야 시청자 외친사람 배가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 뭐 할건가요 쟁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어떤거 해야되요 그러니깐요 그거를 찾으셔야죠 뭘 할까 다같이 할수있는 슬이있는게임 뭐가 있을까 오랜만에 살인맞은게임 네? 으흠 자 추천할수있는게임은 추천해주세요 포인트 엄연히 있어요 추천할수있는게임 나 왜 살인맞은게임 나 채팅찍고있었는데 왜 살인냐나 어? 이제 갈게 아 저 혼자 또 살아남았군요 아 진짜 왜 앞에 야 이거 망했다 이거 망했다 잠깐만 이거 망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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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요 안망했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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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롱 곧 기다리가 인류최후의 희망 우와 죽을뻔했다 와우 방금 전에 무서웠다 방금 전에 좀 무서웠다 네 트럭가지고는 저거 못죽일걸요 트럭가지고는 저거 못죽여 트럭가지고는 저거 못죽여 와 도박 수박이니 고아 안녕하세요 와 아이디 바깥에서 오셨나요 자 나이스타일 시도는 좋았어요 단독 이걸 처음 해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精 오와우 역시 인류최유의 희망은 역시 질기다 자, 깨끗해요. 클린합니다, 지금 게임이. 죽어라라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골스네이는 인류 최후의 희망인데. 이건 뭐 끝났죠? 아, 제발 죽어라. 죽어줘요. 우와, 죽을뻔했다. 어. 아, 갑도 내려가면 이기는 한데. 끝! 아! 아, 숨길 수가 없네요. 잘하는 걸 숨길 수가 없죠. 죄송합니다. 이리 오세요. 아, 화요인님이시구나. 화요인님은 기본이죠. 이거 지금 쟁가 듀토리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듀토리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쉬워요. 네, 쉬운 겁니다. 제가 할 말은 제가 할 말은 저는 고스 인성이라니까요. 아, 저 어차피 인성 고스라서 상관이 없긴 한데. 하하하하하하 인성 고스라고 있습니다. 인성 고스면 굉장히 착한 건데. 네. 저 어차피 엄청 착한 건데. 이렇게 퍼주는 스티머가 어딨어. 이렇게 퍼주는 스티머가 어딨어. 착한 거지. 고스 세 번째 칸. 고스 중앙. 이런 거 다 받아주는 스티머가 어딨어. 고스니까 받아주는 거지. 고스 똥망청입니다.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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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와우, 와우. 나이스 트라이. 시도는 좋았어요. 아, 아무도 안 좋네. 아무도 안 좋았는데요. 하면도 공수 인정. 어? 제가... 음... 와우, 와우, 와우. 뭐야, 이거?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이번엔 공격 때문에... 아, 골찐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골찐님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하아! 저도 죽었어요. 그라이. 골찐 나라, 골찐 천재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단 하나, 골찐 나리.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 골찐 나라의 골찐 천재입니다. 네. 제가 골찐 계열의 아이시 타인이죠. 뭐든지 창조를 합니다. 아, 물론, 그... 좋은 쪽이 아니고 나쁜 쪽으로. 아, 나쁜 쪽. 좀 많이 나쁜 쪽. 언제 쪽. 자, 유튜브 구독 아직 안 누르시면 구독 한 번씩 눌러줘요. 아, 이거 왜 이리 늦게 날아가. 아. 우수나가 똥멍청이라 썼는데 협당했어. 저번에 제가 로블러스 부르마블 했을 때 진짜 흑수조연을 상태에서 이겼어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안 물어봤어요, 근데. 어? 제가 그만큼 피자컬을 가지고 있네. 그런 스키머라고요. 그걸 언제 물어봤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고스나리가 고스나리에게 물어봤어요. 고스나리야 니가 잘하는 게 뭐니. 개인적인 생각 아니신데요. 아니, 없는 건 아니고. 네. 있는데. 고스나리는 개인적인 생각을 왜 시청자인 저희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바로 교육의 효과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고스나리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라는 효과죠. 나래님 나래님. 왜요? 이거하고 보드게임 하러 가자. 그럴까요? 이 넓은 한 번씩 4명 RM És deste게. Ochais 치는 firearms. Ain 술래하면 빠진다며요? anni 술래하면 빠져서 술래까지 합치면 딱 8명이잖아, 이 사람아, 누가 빠진다구요? 아유... 아유... 산소가 그렇게 안돼요? 목소리야 누가 빠진다 얘기를 한 적으로 이 명이 8명이잖아요 이 사람아 그니까 가능하잖아 풀방으로 9명이잖아요 저까지 여기 위에 7명이라 떠있잖아요 7명이에요 8명 어 그러네? 뭐야 어떻게 된거야 그러니까 들어왔어요 9명이 맞아 아까까지 안 들어왔다가 방금 들어왔잖아 내가 말할 때는 안 들어와있었다고 이 사람아 아니에요 제가 계속 했는데 뭔소리에요 9명 맞았어요 8명이랬다? 지금 나갔네 8명인데요? 8명인데요? 지금은 8명 맞아요 8명이잖아요 한다님 8명인데요? 산소 안돼요? 뭘소리 하시는거 이분들 현도 적당히 어? 적당히 하시라고 적당히 10명이다 4명이잖아 4명이잖아 5명이잖아 맞아요 그냥 그 보드게임 가면 되나요? 네 이번판만 하고 보드게임 가고 고고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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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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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자 유튜브 구독도 한 번 눌러줘요 공주님이다 일장 아껴주세요 공주님을 용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 제가 판다님께 드리겠습니다 잘가요 뭔데요 님이 무슨 여신이야 제가 여기 방송 주인이라고요 이렇게 보여도 이렇게 보여도 제가 주인이라고 안티팬도 팬이라고 저도 가끔가다 망각해요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시청하고 있는지 방송을 하고 있는지 잠깐 헷갈릴 때가 있는데 방송 시작 버튼을 보게 되면은 아 내가 방송을 하고 있구나 그러게요 갑자기 생각도 못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엄지공주는 누가 만든거에요 누군가가 만든거죠 그것도 그건데 그냥 여기 계신 매니저분들 다 공주님이라든 내가 하실때 저는 아닌데요 저도 아닌데요 저도 아닌데요 저는 천잰데요 네 아 왕자님도 있었어요 저는 왕자죠 아니 젤다도 있어요 네 여기 젤다도 있어요 아 왕자 젤다가 하네요 네 젤다 있어요 네 아 아카스도 있어요 여기 핸드폰 자리 한 명 있어요 토스트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 방식 오신것으로 환영해요 오신김에 출석체크 한번 부탁드리구요 젤다의 전설에 나오는 링크가 잡니다 왕관 중에서 빨간 왕관을 다신 그 스트리머 주인이라고 그 고스나리 고바스보 베네탈이라고 한 명 있구요 고바스보 베네탈이라고 한 명 있구요 근데요 고바스보는 별칭이랄건 없고 그냥 고스 나라에요 네 내가 꼭두각시 왕인거에요 고스나리는 오케이 바지사장 바지사장 아 저기 저기 아니 금강님이 좋았는데 금강님이 아예 안계시는구나 누뉴아님일걸요? 존데 지금까지 계속 말했던거 누뉴아님 아니 누뉴아님은 아이디는 여자아이디같아가지고 여성분인줄 아는데 누뉴아가 포켓몬이 여성포켓몬이긴 한데 아 누뉴아라는 포켓몬이 있구나 암컷 순도 100% 포켓몬이긴 합니다만 근데 충격적인 표식 그 포유나에서 림피아 수컷이랍니다 알아요 아 나 충격이었어 나 암컷인줄 아는데 지금까지 블랙이랑 림피아랑 림피아는 수컷이구요 에브리랑 글레이시아는 암컷이에요 아 진짜요? 치마도 입히길래 난 당연히 암컷인줄 아는데 야 에브리랑 글레이시아는 암컷이구요 다리님 남자는 치마를 못 입는다는 그 선 고정관념을 고치셔야 합니다 맞아 오 그러면은 우리 엘링크님은 치마를 입고 다니시나요 오오 다음 번에 해물은 안입고 핸드에 인형터를 끼고 다닙니다 와 이겼다 자아 갑시다 갑시다 바다 잠깐만 가고 싶거나 갑시다 저기 어디 뭐였지 그게 이름이 뭐였지 침 치셔야 합니다 치마 안 입고 방송하기만 해봐 그게 이름이 뭐였나 침구한다 간장평가방 고소 야 나리님, 여러분 다음 방송에서 나리님이 치마를 안입고 온다? 나리님은 이제부터 성참을 쌉니다 고소합니다 뭔소리에요 또 다음 방송 때 치마 안입고 오면 고소하겠습니다 뭔소리에요 그런게 어딨어 고소나리 저는 치마를 안입습니다 치마를 입는다고 여자라고 판단하는 당신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많이 바뀌긴 했구나 고소나리 고소나리 천재 천척순이야 들어가 천척순이야 들어가 네 천척순이야 넵번이 너무 느려 넵번이 딱 여덟명인데 지금은 자 빨리 들어와요 천척순이예요 천척순이예요 자 못들어오시면 못할거에요 에이 몰라 그냥 다른사람도 껴 어 잠깐만 더할수없나? 이거 구루마블게임이에요 대신 다음판할때는 꼭 할수있게 해드릴게요 판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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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루마블 판단님 팻 끼면 안된다니까요 팻 아 근데 이미 다른사람도 들어왔어 다른사람도 들어와가지고 이미 팻이 많아 아아 나만 팻이 안끼고왔구나 나만 팻이 안끼고왔구나 보시면은 도시나리가 유튜브로 올렸던 역전 역전 눈물빼고는 볼수없네 역전 드라마 괜찮아요 전 이럴줄알았어 말안듣는사람도 분명있어 이거 뭐요? 누가 아이템 꼈어요? 네 일단 여기 우핀이랑요 네 아는척 여기 판단님이요 판단님 왜그래요 판단님 있어도 일부러 끼는거 아니에요 아 근데 애초에 저 우핀님은 나리님은 안보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우핀님 저 뉴비인데 렉걸린거 같아요 손 보면은 노란색이고 몸통 보면은 파란색임 음 맞아요 규칙 다시한번 알려주면 되지 기본캐로만 하셔야 돼요 기본캐로만 제발 기본캐로만 전의 그 뭐냐 그 뭐 광대? 광대캐릭터로 피본적이 몇번 많이 미쳤기 때문에 자자자 이런 게임입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임이죠 선팡 선팡 자 일단 곧씨나리가 일단 1팀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온가보네 그냥 오투 오케오케오케 정인정 그러면 스킨을 그러면 지금 팻을 끼고있는 사람은 아 토스트님이시구나 에 오케오케 자 유튜브 구독 안누르시면은 빨리 구독을 눌러요 진짜 선팡 알려주세요 뭐야 어 죄송해요 스킵을 안했는데 엄지님 뭐야 땅을 선택합니다 제일 빛된 땅을 선택을 하겠지 선팡님 그거는 무슨 팻이에요? 흠 음.. 재밌게 가볼까요? 가라! 가라! 잘 가라! 아싸! 근데 카드로 왜 갔어요? 보통 땅으로 가지 않나? 재밌게 하기 위해 뭐 재밌게 하기 위에요 대신가 그냥 저기 그거 됐는데 나가리 됐는데 링크님은 왜 몸통이 없대? 몸통 없어요? 여기 종료 지금 몸통이 없는데요 아 그러네? 몸통 얻다 두셨대 몸통 얻다 두셨대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고시나리에요 반갑지 않아요 링크님은 저 카드를 갔는데 그치 빌딩을 지어주는건 예의지 카드 갔는데 집 다 떴어요 어떻게 아 feasible 엄지님은 바로 죽었어요 시작하자마자 사방 아니 재밌게 아 카드가서 돈좀 뽑아먹어야지 다들 부르마블하고 있을때 혼자 에이킹탈치 덮먹어나고 계십니다 차은차은 잠시만 누군가가 이렇게 띠님이지 에에에에에에 살려줘 살려줘 어쩔수가 없는 희히 젠장 그와중에 종료는 그공구주 그와중에 종료는 선선선선선 옥봉에 차올랐어 7칸 이동모션 스킵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도 못해가지고 스킵했거든요 지금 바로 동료 분명 빠른 시갬을 위해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옥봉에 차올랐어 일단 더블 더블 나와야돼 오케이 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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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사에요? 아니에요 타코비가 내는데잖아 근데 뭐가 좋은거야? 없어요 그런거 그쵸 이게 뭐가 좋은건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냥 5마리 안좋은거 또 방복하기가 있네 방복하기가 있네 방복하기가 있네 여기 세주하거든요 타쿠가 내려와 자 또 더블 더블 나와야돼요 더블 나와야돼요 더블 나왔어요 더블이 나왔어요 바로 구매해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땅을 살 수 있어도 건물을 못삽니다 나 죽어라 팔 자 돈 그렇지 직사 직사 아주 좋아요 예 나쁘지않은 채웨어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베이베이 땡큐 감사어 이거 맘게임이네요 이거 이거? 네 맘게임 맞아요 이거 쓰레기게임이네요 그냥 그니깐요 맞아요 맞아요 이야 지진 가장 비싼 땅에 건물이 철거가 된대요 땅이 있으신가요? 땅이 있으신가요? 나한테 도망가 문제없고 어? 미리 규칙 알려주고 알겠어요 음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해구먼 뭔가 이거다라는 게임 없을까? 안 봤어 응 1W 나오고 그 다음에 아 1W 나오면 안되는구나 건물밖에 못.. 건물도 못사는구나 칠 뭐야 근데 누구와 한명 아까 복권 걸리지 않았어요? 으응 으응 아 감사합니다 제 건물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당연히 턴을 넘겨야죠 네 꼬박 실버 근데 5천만원에 걸렸는데 왜 570 왜 저거밖에 없은 돈이? 원래 몇백만원 밖에 없어서 어쩌다가 땅에다가 땅산 땅산 너 얼마나 땅을 산거야? 우리 엄지님은 5천만원 그대로 있다고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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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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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구 아 이렇게 예 죽은거 보면 몇 번 죽고싶다니까 아 괜찮요 아 죽긴하셨지만 돈은 온전하게 남아있잖아요 도주하러간다 고스 어딨어 와 내 옆에 호텔까지 없는거같다 젠장 나다 고스 나다 제발 여우팟한데 이렇게 바로 옆에 호텔 질수 안 돼? 아 정정 아 지진 났구만 어쩔 수 없지 뭐 다행히도 그 빌딩이 아닌 게 철거가 됐어요 여기서 너님을 저주하겠다 왜 저를 저주해요 원함 원함 저는 한 게 없는데 카드! 카드 쪽으로 가신 건 엄지님이고 카드 쪽으로 뽑아가지고 그 강나는 것도 엄지님의 심이잖아요 네에에에에에 그냥 고스 탓으로 하는 거죠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분은 밥 먹다가도 체하면 고스 탓 할 거 같애 맞아요 아 그때 맞아요? 그럴 것은 콜로콜로 이거 다 고스 때문이야 아니 아니 이 사람들이 3 안녕하세요 야 건물이 갇혀 어 뭐야 나 깔렸어 나 밑에 깔렸어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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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우리 공진님 지켜 어? 링크님 살려줘 공진이 누가 지켜요 이미 갔는데 이거 뭐야 이 사람 살려줘 미치게 살렸어 영혼이 살아있어요 아직 영혼이 살아있어요 하하하하하 우리 저리에요 가셨는데 네 영혼은 살아있어요 아유 갈 사람 빨리 보내드려야되요 아유 갈 사람 빨리 보내드려야되요 어이 옆으로 어이 옆으로 저거 치다 저거 저거 치다 살았 살았 지 않았어 살았다 하하하하하 여기 하플이네 하플이네 하플이다 하플 여기 4명있어 4명 좋아 야 여기 유령포함 6명 있네 하하하하하하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여기로 가야죠 이리 바로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합니다 아우 피티까지 못 세우는게 아쉽긴 하지만 아니이... 카드로 가야지 스트리머가 도박성인 그 스트리머가 지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감사합니다 파샤드 했어요 어... 냥 약간... 그... 미스터리 카드를 안 한다는게 약간... 하남자가 아닌가... 아... 이런거는 하남자 해도 돼요 승리 때문에 승리 때문에 썰어지는거 진짜 링크님 타코드 트리머가 방송가자를 놓치고 저렇게 후밥도 못하고 이런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에이 왜그래 마치 스트리머인식으로 대화를 하시는데 스트리머신가요? 아 감다디 감다디 아 이게 이렇게 감 다 죽으시면 안 돼요 저희 스트리머님이 감이 죽어있잖아 지금 아이고스 원래 감 없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골스날이 자존심 따위는 없거든요 네 그렇게요 감이 다 죽을만큼 그런 게임이 아니잖아요 벌써 원래 감 없었어요 있던 것처럼 얘기하지 마요 일단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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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다지심 전다지심 아 여기 자꾸 돌아가는거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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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죽었어 나이스 아 뭐가 나이스에요 게임 터졌는데 일단 로비로 돌아갈게요 네 다른 분들이랑 같이 저 키키키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어라케를 저 키키키키가 자꾸 신경이 거실리네 수원은 감사한데 키키키는 거실리네 그러세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웃으시면 안됩니다 원래 감 없었어요 있던 것처럼 얘기하지 마요 뭔소리에요? 곱씨나리가 곧 답이다 줄여서 노답 스트리머 아니 감이요 감 웃긴게 판다님이 나이스쳤어 아 진짜요? 뭐야 제일 비싼 땅 따서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도 승리에 연연한다면은 제일 비싼 땅 따가지고 나이스 칠 수 있어 에? 뭐라구요? 근데 제가 지금 잘못 듣는게 아니죠? 에? 에 뭐랬는데요 근데 아니에요 어 뭐야 그 근데 이동모션 스킵은 안하시나요? 네 뭐라구요? 에이 그 저기 지금 하시는 분 이동모션 스킵은 안하셔가지고 아 스킵 해주세요 그 푸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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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여기서 얘기해 여기 제 방송에서 얘기해야죠 거기서 얘기할게 아니고 오오 네 제 채팅방 살려내요? 응 살될까요? 어 뭐야 사졌네? 이제 데스님이 하는거면은 무조건 선이겠지 뭐 까만요 맞네 이제 안봐도 안봐도 뭐 안봐도 유튜브지 안봐도 비디오 아니었나 볼래? 몰라요 요즘 바뀌었어요 유튜브에요 어? 언제 유튜브로 바뀌었지? 뭐? 진짜 몰랐던 사람 죽었어요 저 암살 당했어요 암살 암살이 아니고 암살이 아니여 지가 직접 뽑으셔가지고 하셨으려해서 젠장 하나 둘 셋 이런 착한 스트리머를 죽이다니 이런 나쁜 나쁜 게임 선선선 선선선 아 착한걸 인정해야지 솔직히 칼아 칼아 누구에요? 누가 간거에요? 왜요? 아니 이렇게 착한 스트리머가 어딨다고 진짜 왜 아닌가? 나 알아? 나 알아? 나 알아? 왜 악마에요? 악마가 여러분한테 먹을거 주고 이런거 봤어요? 네 네 악마가 먹을거 주고 유혹해가지고 이제 죽이던데 아 그러면은 천사답게 아무것도 주지 말까요? 이제부터? 네 근데 대찌님이 없으니까 10억을 뿌려줄 사람이 없네 저기요? 어 돈이 절반 정도 진인 돈이 절반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대찌님이 있을 때마다 10억을 나눠주고 결국 uters тоб bara 근데 10억이 안뜨고 20억은 떠요 변신 모든거 그건 왜냐면 극히 극혁이기 때문이죠 근데 나린님은 심학부린적 한번도 없으신 하지만! 흑시조에서 이겼잖아요 흑시조에서 금시조에 이겼잖아요 그런 역전극도 벌인게 이 힘을 하구요! 아 네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알고싶던 정보예요 하하하하 그러세요 정말 영혼있게 얘기하신다 정말 알고싶던 정보였어요 하하하하 야 근데 저분 강적이다 말 진짜... 내가 생각하는데도 솔직히 기분이 나빠 솔직히 조금 기분 나쁘긴 했어 나 지금 내가 들었는데도 기분이 나빠 분명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닌데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닌데 기분이 나빠 말을 하는게 착용입히기가 더 좋다고요 채팅으로 하면 안돼 이런거는 분명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닌데 뭔가 내가 짜증이 나 하하하하하하 아시겠죠? 골씨나리가 짜증 났다니까 아시겠죠? 골씨나리가 짜증났다니까 아시니까 골씨나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짜증이 와박났죠 지금 하하하하 명찰색깔 와 명찰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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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린님 방송에서 시원하게 명찰색깔 한번 외치시죠 명찰색깔 안되요 여러분께 명찰 색깔이라니 원흉이 워치고 외치고 있는데 원흉이 명찰 색깔을 외쳤어 아이고야 클로스야 저거 발음 어떻게 해야되 저거 F-R-O-S-L-A-S-S-C-2-0-4-0 클로스 죽여만 하니까 확실히 재미가 없긴 하다 클로스 왜 더블로 내 안나를 죽여버리는거야 화재다 화재가 발생해 3천만원을 와 화재 발생 와 파산 와 파산 와 파산 와 파산 죽었다 아이고 솔직히 돈이 안나오니까 좀 재밌다 파 산 또 누가 파산을 하셨군요 암고스님입니다 전 지민 이미 죽었어요 파산이 아니고 암살당했다니까 어떻게 사시는거야 도대체 오케요 오케님 제발 직서당해라 나는요 반가 반가해 바라판다님도 특히 바라샨네 이동모션 이 두분이 이 두분이 뉴비 뉴비 거리면서 지들이 파산 지들이 안해 야 눈물 안지켜 아까부터 하하 이동모션 스킵하셔야 됩니다 이동모션 스킵 안하면은 차단 복을 버릴거야 그가 못하게 그러니까 감히 스킵머를 못 알아보고 스킵머도 뭐 대단한건 없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즐기시면 그게 뭐 그냥 방송이지 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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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블루 너무 화나긴 했다 아까 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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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면서 이게 나 뉴비하면서 하는데 파산다리 어 아 저사람 절대 안하네 진짜 말이 겁나 안되는다 누구요? 그냥 차단시켜버리는게 정신강강에 이럴거같은 차단시켜버릴까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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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 보라색깔님이요 아 유팬님 유팬님이 누구였더라 제 방속에 계신분인데 토스트님이었나 아 토스트님 네 토스트님 토스트님이셨어요 저기 이동모션 스킵 스킵 제발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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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시면은 저는 이제 매니저의 권한으로 경제차단을 드릴 수 있구요 디콜에서도 서버에 나공해 할 수 있습니다 멋지다 테트님 엄지님도 똑같잖아요 엄지님도 심지어 카톡 관리자면서 아 하지만 제가 허락을 못하면 못하죠 스킵 안내 있으면 저 사람만 수단하죠 네 허락을 하고싶어 와 와 야 멋있다 난 너무 안쓰던데 난 빨리 죽고싶다 적들은 이길 수가 없다 봅시다 네 그 그 와중에 제가 이겼어요 그 와중에 제가 이겼었다고요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이겼다고 이제 했네 이제 했네 우리 시간은 금이니깐 스킵을 바로바로 합시다 아 나 그냥 카드나 걸리지 빨리 죽게 씨 이걸 사네 빨리 죽게 저러다가 이제 이십만원.. 이십만원 걸리고 그러네 언제끝나 이거 강다님 화이팅 언제까지 이야기만 해야되는거야 스킵은 좋습니다 게임 건강에 아주 이루어요 스킵은 좀비고 모든 게임은 스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비고는 진짜 스킵이 필수죠 스킵 안하고 좀비고는 진짜 좀비고 스토리 제발 유튜브로 봐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원래 좀비고는 유튜브로 보는건데 스토리 맞아요 아 왜 스킵을 안하고 계속 게임을 그렇게 루즈하게 끄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 그러니깐요 아 드랍하다 20억이다 20억 공장 없어 공장 없어 공장 없어 공장 없어 공장 없어 아니 고시나리 방송을 같이 하시느면 제 방송에 계셔야지 왜 나가시는거야 누구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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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하라고 채팅으로도 얘기했어 우리는 채팅으로도 얘기했어요 근데 스킵했잖아요 방금 전에 안했나 방금 전에 스킵할거 같은데 폰으로 하면 못듣는건들 계시는구나 아하 오케이 오케이 확인 폰으로 화면은 작은 화면으로 봐 잠들아 애초에 그전에 내가 휴대폰으로 하고 있어 이사람아 아 맞다 링크 애초에 내가 휴대폰으로 하고 있어 참고로 저도 휴대폰입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아니에요 지금 봐봐요 여기 엘링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맞잖아요 과연 이동벌전 스킵을 했을지 하셨어요 아 저건 아까 방금 아까부터 전전판에 하셨엄 이동심 하셨엄 아하 그래 죽나? 오우 섭취가 오오오 왜 살아요 저거 존버가 답입니다 존버가 아이 저 돈으로 억게 살아있네 아니 저도 저 돈으로 살았다가 이제 더이상 희망이 없을 때 암살 당해가지고 제가 이겼다니까요 왜 자꾸 살아요 그래셔 죽었잖아요 나 빨리 직사 하나 걸려서 죽자 나 소설 보고싶어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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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정신 나가겠다 언제까지 달려야돼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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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었다 안죽는다 20억에 20억 뭐라고쓰 아 이게 쪼 죽지는 않았네 하하하하 이분 땅 없으시잖아 근데 하하하하 하하 박상회 안 나오니까 나와라 나와라 진심 박살디직기가 왜 안나오는거야 도센 집이 힘이 약해서 응 응 응 직사 나와라 아 수향지네 아깝네 두루루루 따 따 따 따 아... 아... 아니, 봐. 차가 안걸린다. 천재나님이 건물... 건물 저게 뭐예요? 뭐진 건물이요? 저 건물 없죠. 이미 죽어가지고. 그러게. 너무 커버러운데? 이거 유령대니까 무한홀 움직이는데 이게 뭐지? 큰 거? 이거 빌딩! 저 화해요. 저 거기 있긴 하며. 저거 그 랜드마크. 그치. 랜드마크. 그치. 호텔인데 한 번 더 오면은 지을 수 있는 곳. 허니버터 군님 수고하셨어요. 잘 자요. 와, 월급으로 6주만 온 것 같아. 내일 또 만나요. 고마. 와, 판다님 돈 얼마나 쓰시는 거야? 판다님이면 돈 써도 되지. 아니, 나는 왜 살아있는 거야? 죽으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잘 살아있어서? 이제 죽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저기 앞에 다 건물부터 없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님 카드 걸려요. 제 예상에 3 정도 나올 듯. 계속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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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만 걸리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데? 그러면 극악만 나올 거 아니야. 극악만. 지금 여기서 운수면 안 돼. 그냥 다들 암살만 나왔으면 좋겠다. 빈 땅. 와, 빈 땅. 고발 감사합니다. 허니 워터 군님 감사합니다. 나 지금 붕괴랑 원신에다가 운수야 돼서 여기다 운수면 안 된다고. 엘리크님 여기서 7 나오셔가지고 20번 뽑고 뽑기 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 경류랑 플리나 뽑아야 된다고. 솔직히 플리나 못 참기네. 간다! 플리나 못 참지. 아따! 크로스! 와, 죽상! 아이고! 와, 죽상! 살가요! 나 왜 3등이야? 자, 차례대로 암살 당합니다 이제. 보게요 이제. 와, 죽상! 와, 대단 대단해. 아, 모르겠다. 빨리 죽어라. 실! 나온다 이거. 직사! 아, 대단해. 야, 게임에 모든 건물이 충분히 살고 그랬네. 이 다음에 링크님 이제 가능성이 있어졌어. 예, 링크님 가능성이 있어야지. 드디어 죽나요? 죽나요? 7! 7! 7! 아, 6이에요. 잘했어요. 직살사가 얼마나 많은가. 진짜 많아요. 깜깜깜 뒤로 가지! 방금 여기 유패님 땅이었는데 아쉬워요. 아. 여기 진짜 유패님 땅이었는데 대주진낭에서 없어졌어. 죽는다! 야, 10,000만원 잃었다. 이야. 걔도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 팔면 충분히 삽니다. 안 파셔야겠다. 왜 아직도 안 끝났죠? 아, 그게 아니고. 엄지님이 너무 빨리 죽었어. 시작하자마자 죽었잖아. 시! 어, 나 죽었네. 막 이런 거잖아요. 아, 나 하나빼고 다 파. 왜 이렇게, 아, 아직까지 안 끝난거죠가 아니고 왜 이렇게 빨리 끝난거죠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질문이 바뀌었어요. 엄지님. 어? 아니, 링크님 이제 퀵능성 생겼다. 아니, 아님 저 죽을거예요. 저 죽어야 돼. 이기면 안 돼. 이기면 안 돼. 아니, 진짜 운, 운 자를 여기서 하시는데 지금? 게임 하셨는데? 나 지금 딴 건물 없는 이유로 지금 18턴채 안 죽고 있다고. 와. 왜, 왜 하필 18턴채? 야, 나왔다. 이거 어떻게 모당하나 볼까요? 야. 와. 역시 운은 글씨 글척이구만. 아, 그래. 그래, 빨리 돈 벌어서 건물 사요. 저 빨리 줄게. 흐흐흐흐. 빨리 건물 사세요. 가. 드. 가. 드. 오케이. 검 비싼거 사는거. 카드가 나오면 일단 거의 필요하다고 봐야됩니다. 그럼 이제 되겠지? 저러고 이제 판타님이 카드로 죽으시고. 흐흐흐흫. 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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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아니에요. 10. 엘린트님 카드다, 카드다. 야, 어떻게 될까요? 오. 야, 소지금 만 원이 됐어요. 안 그래도 돈 없는 거 만 원이 돼버렸어요. 퀵능성 없어졌어요. 끝났어요. 아, 원래도 어차피 돈 없었어요. 근데 돈 더 없잖아요, 지금. 저거는 그냥 한 번만 당하면 끝나는 거잖아. 섬진이가 건물도 없어서 그냥 걸림명 파장이라고. 야, 저걸로 부딪히게 해서 잘하나. 야, 저걸로 제일 비싼 땅 사자, 비싼 땅. 갈 수 있는데, 저거. 뭐야, 왜 저기로 가는 거야. 메가타워. 드디어 나 이제 곧 죽을 수 있다. 너무 좋다. 아, 엘린트님 6 나와서 카드 나온다던데요. 뭔 소리임. 카드, 나 이제 죽을 거임. 아니, 애초에 안 죽는 게 이상하다고 지금. 제가 판단님 그렇게 마구 찾으면 안 될 텐데. 아, 이 부족하면 땅 팔면 되죠. 야,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지. 내 땅을 판다는 거를. 아니, 이런. 노가다 게임을 봤나. 죽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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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나요? 죽나요? 아, 카드 걸. 아, 카드 아니네. 자, 과연 월급을 받으러 갈 것인가. 월급을 받으러 가야죠. 카드, 카드 갑시다. 카드, 카드, 카드. 세번째 카드. 나와라! 야, 땅이 없는데 땅이 철거된데요. 땅이 없어요. 자꾸 카드가 티백이에요. 땅을 철거한데 땅이 없어요. 철거할 땅이 없는 사람의 땅을 자꾸 지운다고 티백이 가는데요. 나 지금 지진만 4번 걸렸어. 아, 엘린트님 다음 텐 6 나오시겠다. 카드 한 번 더 뽑으시겠다. 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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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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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면 월급받아서 살았어. 그러니까. 죽은거였는데 원래. 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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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대 돌아가. 넷이 아마 승리를 기원하고 있을거야. 죽자 죽자 하면서. 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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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자마. 이 분 진짜 스타레일 끈기 망할지겠는데. 죽자, 죽자, 경류 강추도 뽑아야 되는데 죽자, 죽자, 죽자 죽겠다! 존버는 승리한다 월급 받으러 가요 또 카드 하는 건 아니겠지? 야,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어요 드디어 이번 판에 죽자 4번 떴거든요 맞아요, 엄지님부터 시작하자마자 죽자 당해가지고 엄지님은 저기 시작하자마자 죽자 당해서 5천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이분은 게임하신 게 아니야 구경하신 거야 이제 맛보기 맛보기 그 다음에 내가 직사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엘링크님이 직사 당했어 아뇨, 그 다음 저예요 나리님, 저 나리님 아, 맞다 나리님이 당했고 그럼 내가 파산 당했고 엘링크님이 아니, 애초에 저는 살아있는 게 이상했다니까요 누가 이길까요? 뭐 돈도 없는데 더블 10 더블 10 더블 10 돈 없어져 못사 근데 어쨌든 지금 이 판다님이 7 아, 10 아, 10 저 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날이에요 팔로우와 시작해 고스날이의 크림이네입니다 유튜브 당황시켜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날이의 크림이네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이 웰컴 투 마이브로캐스트 안녕하세요 블랙오리님 고아 안녕하세요 시참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일단은 빨리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일단 고스날이 친추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해 주시면 시참 가능하시니까 유튜브 구독 꼭 한번씩 해 주시고요 지금 두 분 다 돈이 없어져서 땅을 못쌉니다 이거 야 더블 10이 나오면 안 되는데 더블 10이 월급 더블 10이 월급 더블 10이 월급 하이 쿨하드 하이 일단은 이거 다 하면 다른거 할거죠 그르려고 하는데 저는 네 끝났어 돈이 절반이 됩니다 야 안그래도 없는 돈 절반이 됐어요 계속 이제 땅 다 이기만 하면 무슨 땅을 팔아야 할 상황이 계속 자 과연 7 자 과연 7일 행운의 7 야 행운의 7 야 반이 되고 두 배가 됐다는건 예 병을 주고 약을 줬다 네 2배가 됐는데 40만원 나와있어요 병 걸린 사람 따로 있는데 약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언제 끝나죠 6 언제 끝나요 6 카드입니다 카드 과연 야 게임이 모든 건물처럼 야 이제 끝났다 이거 야 건물 많은 사람들은 끝났다 서로 이제 건물 설치된거 밖에 안남았어요 뭔가 이거다 하는 게임 없나 W16 돈이 없어서 구매를 하지 못해 응 W4 과연 야 5천만원 5천만원 당첨될까요 5천만원이라면 5천만원이라면 재환 재단지원금을 받습니다 지진에 대한 재단지원금 아 세트 오두막 주택 아파트 호텔까지 자 아주 깔끔하게 지었구요 미스터리 미스터리 박스밖에 이제 답이 없어요 미스터리 카드밖에 답이 없는건 사실 예 건물때면 죽진 않아 아 죽일숨 있긴하겠지만 건물때면 죽진 않으니까 야 이제 월급으로 6백만원을 받네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엄지님은 솔직히 언제 끝나 얘기해도 돼 엄지님은 시작하자마자 구경하셨기 때문에 판단님 7 제발 이걸 어떻게 이겨요 골시나리 이겼어요 유튜브 보세요 어떻게 이겼는지 역전극을 한번 보세요 도용하네요 고맙 고마음 이 게임은 이제 방송에서는 못하겠다 확실한건 이 게임은 이제 방송에서는 못할거 같아요 따로 하는게 나을거 같아요 이 게임은 좋더 약간 그럴거 같긴해요 지금 너무 약간 불이 흐리고 도용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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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오늘 원신할 거 아닌가? 나차 할 수 있죠 네 나차 할 수 있잖아요 종료 픽업인데 돈이 절반이 됩니다 야 종료 픽업이에요? 다 쓰고 나서 절반 됐으니까 다행이다 건물을 샀잖아 종료랑 사탈 픽업이에요 종료랑 사탈 픽업 종료 사탈 갖고 싶다 둘 다 이번에 아기님이 종료랑 명함을 조금 썼잖아요 네 종료랑 사탈 픽업 종료랑 사탈 픽업 앞서 푸는 이유는 버그에서 유익기 때문입니다 하나요 형님은 목봉을 부터가주셔야죠 범인이 언제 끝나요? 곧 끝나요 저도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바탈 미스터리 카드에 걸려야 하는데 아무도 미스터리 카드에 걸리질 않아 미스터리 카드에서 그냥 빠르게 즉사 나오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부르아불 하면은 특 언제 끝나요가 꼭 나와 근데 부르아불은 생각보다 빨리 끝나 가지고 야 진짜 내가 죽고싶어서 이유가 있다고 게임이 안끝나잖아 아 모마가 이것보다 낫겠다 그러니까 제 말이 그말이예요 모마가 이것보다 낫겠고 이게 모마가 학생이 됐는지 아니 밀터리 카드가 걸려야되는데 안걸려 이제 여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2등이 가장 불쌍해 저때까지 시간썼는데 1등을 못했어 주컨 11으로 맞고 야아 끝나지 나왔다 끝나지 나왔다 우패님이 걸렸으면 끝났는데 판나님이 걸렸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어요 아 아깝다 아까워 하하하하하 심폐행방은 이미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빨리 끝나는게 중요하게 됐어요 그냥 빨리 끝나죠 서로 따로도 따로 있어요 아 아깝다 차라리 차라리 지금 다음 게임 참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래도 시청자가 그래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나갈 수는 없죠 빨리 나가세요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 안돼요 아 아니 근데 저곳에 벌써 3명 나감 저 두분이 그거 아니냐? 그 패틀고 오셨던 분 아니요 지금 판다들만 패틀 플레이어들 저희 둘 다 끈질기네요 야 어떻게 미스터리카드를 한칸씩 다 비껴서 맞추냐 어떻게 오케이 어 로블럭스판 테트리키가 있대요 뭐야 또 룰넥 로블럭스판 테트리키가 있어요 미믹은 지금 인원이 안되잖아요 미믹은 지금 인원해서 미믹은 너무 많아요 미믹은 이미 끝났잖아요 이미 다 깼는데 뭐 아니요 아직 그거 책도 인정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깬거는 통제장 하나고 아직 질퇴장 있어요 아직 있는건 남편이 나왔어요 상도 구매 못하고 그냥 주사위만 하염없이 굴릴 뿐 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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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떡해 야 자꾸 목소리 안 끝났는데 안 끝나겠는데 안 끝나겠는데 내가 왜 들어왔어요 해명부터 좀 이러고 11시 반까지 가나요 11시 반까지 가나요 새벽 5시까지 새벽 5시까지는 안되고 어제 200턴이 한계였기 때문에 200턴을 채울 기회라고 얘기하는건 맞습니다 10일 탈출 실패 이거 100턴으로 줄여야돼 200턴이라니 너무 길어 아 왜 땅을 상관없이 무슨 장냐 아 땅도 없고 땅도 없고 우리 싹싼지지 근데 게임은 이어나가고 더블이 탈출 게임 어떻게 기어나가는거야 이렇게 재미없는 진행은 처음이다 아 솔직히 땅이 많으면은 그나마 어 걸리나요 걸리나요 아 안걸렸어요 요런 재미라도 있는데 땅도 없고 땅도 없고 땅도 없고 땅도 없고 카드도 안걸리고 땅이랑 카드 땅이랑 카드도 안걸리고 땅이랑 카드도 안걸리고 땅이랑 카드도 안걸리고 진짜 한칸씩 비껴나가 미터리 카드가 즉사 뜨는게 제일 빠르겠다 제발 핵 제발 밟자 자 미스터리 카드 이동해주세요 네 아니구나 왜 카드라고 월급을 가요 예외샷 카드 가야돼 이제 절에 넣고 지면 겁나 추한거 야 이 즉사기는 안나온다 돈이 절반이 되거나 두 배가 되거나 니거밖에 안나오네 저사람 두 배로 가야해 저사람 지면 겁나 추한거다 판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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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 추한거 말씀 이거는 근데 야 판다님 돈 많이 벌었어 이현석 이현석 시작지점 뭐야 또 월급 받으러 갔어 이현석 월급 뭐야 다들 육성으로 지루한게 티가 나요 지면은 판다님 여기서 관계 포장할거야 아 판매 아 근데 저거 뜨면은 살아있다는거죠 아직은 살아있다는 아 저울 다들 지찾겨 게임하다 다들 지찾겨 누가 이런 게임 하세요 7 야아 이거 게임 안끝나겠는데 이분도 휴양지 가시는거 아니겠지 설마 네 7 휴양지가 있어 둘 다 휴양지야 지금 휴양지 휴양지는 하트하는 그거 하고 나오는거여가지고 야 미쳤네 휴양지에서 나와서 바로 감옥하는데 휴양지에서 모으셨어요 야 어 야 뭐야 뭐 이러냐 게임이 그게 거지같네 이거 양치하고 와도 안 되겠다 되겠.. 안되겠다 이거 안 끝나 이거 양치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저기에 대해 지는 사람들이라니까 이제 간 사람은 개선해 본거야 이제 간 사람이 진짜 개친해지는거고 우리가 진짜 개선해보는 사람이 누굴까? 저 둘 중에서 개선해보는 사람은 판나님 아니야? 야 이거 부르마보는 이제 하면 안 되겠다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 월드밤이... 판나님이 이메 걸리면 진짜 추워하면서도 손해다 아니 이거 월급 받으면서 갔는데 진짜 너무 추해지는데 야 안 끝나긴 하겠다 복권 야 200턴 채우겠네 200턴이네요 이거는 다음부터 이 게임은 다음부터 이 게임은 그 이 게임은 주말에만 합시다 제발 아니 주말에도 하나도 안 해 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건 운 때문인 거 어쩔 수 없는 거고 아 네 너무 주외하고 있어 와 이제 더블 나오네 나올 때였잖아요 원래 네 야 어떻게 미스터리 카드를 하나씩 빗겨나가냐 즉사 아무나 나와라 판나님 즉사 나오면은 추해지는 구 아 또 월급 받으러 가시겠지 이분 월급 받으러 가시겠지 뭐 판나님 시게임 시게임 미스터리 카드 미스터리 카드 3천만 원 있습니다 끝났다 게임 끝났다 야 끝났쇼 드디어 이겼다 야 이거는 이거는 판나님이 이기시긴 했지만 그냥 우리가 이긴 거라고 합시다 네 너무 추하겠네 이거는 자 자 그럼 그 살인 살인자 생존하나요? 가시죠 나가 이런 망겜 스트림이 아프게 무슨 게임이었죠? 금강님 무슨 게임이었죠? 추천하신게? 테트리스 로블록스 재미도 없었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지루해지기만 했던 망겜 와 테트리스다 테트리스 이거 맞죠? 내가 지금 첫 번째 거? 아 첫 번째 거 오케이 오케이 이거구만 로블록스 로블록스 로블 테트리스는 뭘까 아이 테트리오로 오세요 네? 어? 그냥 그냥 들어가야겠는데 님아 판단님 시거하셨어요 잘자요 어? 님아? 아니 아니 잠시만요 나리님 살인자 생존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테트리오로 왜 들어가요 와아 뭐가요? 첫 번째 거라면 저요 이거 말투는 안 듣지 테트리스 살인자 생존인가 그거 안다 했지 않았어? 그러니깐요 포인트 써가지고 난 플레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보도록 해 멀티플레이에요 아 오케이 경강님 포인트 쓰시고 테트리스 게임 한다 했어요 진짜 노잼인 거라 하시네 이거 노잼인데 이거 이거 이하님 할 때 했었는데 난 딴 거나 하겠다 제 게임 하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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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세요 금강님이랑 힐레를 하시면 되겠다 전 양치하고 올게요 자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안녕 딴 거 할 때까지나 난 딴 거나 하고 시작했어 근데 이거 뭐 어떻게 와아 게임이 시작 놀라지나?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아 서버대기 중이야 아 뭐야 모바일은 숨어 들어와 아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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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모바일 전혀 안 도와줌 그거 그 다음에 이거 턴은 어떻게 하는 거야 모바일은 못해요 이 게임은 뭐 이거는 바로 내려놓은 거고 이건 바꾸는 거고 이건 바꾸는 거고 이게 이거구나 아 테트리오랑 비슷하네 근데 키가 설정이 좀 그지같네 못 갈 수 있어요 살인자생 다음번 살인자 생존해요 제발 해요 아니 저 지금 이거 화면이 안 보여요 애초에 그게 먼저 나왔는데 갑자기 테트리스를 먼저 하네 잠깐만 혹시 이게 문젠가 어... 음월 잘생겼다 이건 문제가 아닌데 아 키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강추가 없으시고 되게 힘드네 맞아요 말했잖아요 그거 좀 게임이 될까요 아 뭐야 아 뭐야 저거 와 키가 되게 헷갈린다 그 키가 떨어지는 거고 설정해야 돼요 나리님 이거 설정을 하세요 아 설정하면 돼요 아니 그냥 한판하고 말건데 뭐 뭐 설정해 뭐 한판에 ㅋㅋㅋㅋㅋ 이게 500퓨는 우리에게 테트리오는 각게임이 따로 있는데 굳이 여기서 테트리스를 사자살 할 필요는 없어요 유나이티는 나중에 할 때 유나이티는 나중에 하실 때 저거는 저거 엄지님 저거는 모르겠다 저거 사람이 푸트가 나온 거 같아요 이것도 T-SPIN이 되긴 되겠다 나중에 금강님을 테트리오로 초대하겠어 나리님 이게 나을까요 아니면 푸트가 나아요 테트리오가 더 나아요 그치 당연한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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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고 있는거랑 글쎄요 자 조용하자 한번 티스피만 한번 해보자 이제 내일 원신하시겠지? 내일 뭔가 원신할거 같은데 티스피! 티스피 기능이 있긴 있네 티스피! 자 재밌었구요 다른게임 재밌었구나 야 정말 재밌는걸 뭐있지? 아까 뭐 그 공포게임 뭐지? 살인자생종 그걸 뭘로 쳐야되죠? 그냥 살인자생종이랑 치세요 검색을 해 제발 살인자생종이랑 검색을 해 영어로만 쓸라 하지말고 살인자 생존 이건가? 네 영어 중증 걸렸나요? 왜 영어로만 칠려 하시나요? 그러니깐요 네 키키 왜 살인자 생존이 영어로 하면 뭐 murder survival 그런건가? 진짜 그러면 서바이벌은 게임이 따로 있지 않나요? 서바이벌 영어로 서바이벌 더 킬러거든요 응 나쁘지 않구만 아 이거 근데 이거 대찌님 어까봐 쉬겠다는 게임 아닌가? 아 맞아요 대찌 대찌 영어를 더 잘할 듯 뭔소리예요 대찌님 뭔소리 뭔소리예요 잘 나왔어 예 두개 다 못하는데 한글도 못하는데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를 너무 고 고평가를 하시는 버릇이 있어 자꾸 과대평가하시는 버릇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래 좋아 드디어 아 여러분이 좋아하는 학교회사죠 예 오 야간학교 맵 처음 본다 이거 하고싶어 미믹이 떠올라요 거자 거자 미믹 여러분도 일어나세요 학교 갈 시간이에요 예 예? 아니 뭐라고요 홀리 가시네요 이 시간에 학교가면은 귀신 나와요 그 손목 잘린 기술실에서 손목 잘린 귀신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하신 거예요 게임이 그런거지 난 여기서 절대 안걸리는거야 과연? 엘리크님 지금 나와 나도 여기서 절대 안걸리인가 어 은진님도 계시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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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귀엽구만 저게 귀엽다고? 대머리야 대머리 대머리 어쨌든 고피나이는 신전을 잘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건지면 안되는 세가지 대머리 쉴눈 노인 그런데 그건 인정 그냥 건들면 안돼 중년 중년이나 노인 대머리 쉴눈캔은 건들면 안돼 인정 탈모도 안되잖아 탈모도 안되잖아 passenger 와 죽는 줄 알았네 서륵 aquest님 미안해요 띠림plesza Вот 죽는 줄 알았네 폡 여보 다 깨져있어 야 방금 뭐 뭐가 지나갔다 wat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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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랑지 빠지게 도망쳐 저에서 죽었는데? 아래층에 있어요 좋았어 아래층에 있음 아 죽었다 엄지님 헬프미 말려 어 누군가 치료해 주시는구만 역시 엄공지주 역시 요인님 역시 엄공지주 역시 요인님 아 젠장 안 들키는 줄 알았는데 들켰네 구하러 왔어요 구하러 왔어요 구하러 왔어요 아니요 저도 죽었어요 네 저 갈 수 없어요 저분이 케이스 디네임이 뭐예요 구하러 왔구나 아니 나도 죽었어요 제 저 지금 술래가 저 그냥 보스는 살리지 않답니다 보스는 사람을 죽지 않아요 아 저분 캠핑하네 캠핑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아니 저 맵을 몰라요 맵을 맵을 모르겠어 잘가요 아 저분 눈요한님이에요 예 프리즈리스가 눈요 영어 영어 명칭이에요 끝났고 어 캠핑 캠핑 오지님 어디 계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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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가 왜 바보짓 했지 아이고 맵 몰라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면 어떡해요 뭐야 방금 자 살려주세요 헬프미가 사라졌는데 아닌가 아 이게 되네 이게 왜 되지 살려줘요 제발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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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었어 아이고 나리님 가셨다 티 바로 안 아 테트리와도 될 정도야 테트리와라이즈 아 아 이 분이면 테트리와만 선하시겠구나 야 선하시는데 뭐야 누가 또 돌아가셨잖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숨는 거고 뭐야 에티님 죽었어 바로 했어요 어 이게 숨는 거고 근데 가셨어 이게 숙이는 거 이게 점프 아 어... 저거... 요잉념에 살아있어요? 세트리로 갔다니까요 거론 시청자분들 많이 안계시고 저도 끝나고 다음판까지만 하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아 저거 보드게임에서 진짜... 보드게임 어쩔 수 없었네... 진짜... 보드게임 누가 하자 그랬어요? 어 뭐야 못 보고 있는건데요? 나 떙겄네 열려라 탐께 끝! 이거지? 어 어디가 숨는거고 이걸 계속 보고 있었는데 나는 캠핑하다가 결국 게임에다 못 이겨네 잠시 기다려봐 애니슈 남남남낸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잘못 눌렀다 알았어요 미안해 미안해 와... 골씨날이... 빛이 나는 킬버즈 골씨날이를 찾아가라 야... 진전 이거 관전 어떻게 하더라 아... 근육질이야 딱봐도 현질의 냄새가 나는군 아... 나 솔레 걸리네 눈이 안 잡고... 아... 여러분이 좋아하는 야간학교를 해야겠죠 야간학교... 여러분은... 오전에도 학교가고 오후에도 학교에 있고 야간에도 학교에 있고 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 내가 캠핑하는 거 아유... 아 이건 고스 잘못 내가 안 걸리겠다 아... 현재 서라이버 팀에서 좀 걸리더라 기현수님 아... 진짜... 좀 말입니다 야... 맞으면 두 배가 아플 것 같은데 캠핑하시면 차단을 먹여드립니다 캠핑러분을 죽이러 오시지 아쉬운 것 같은데 그냥 여기에 쓸래요 패트리 외워야지 히히 요인형 위치 팝니다 저기요? 아니 학교를 왜 또 하는거야 보스나리는 아유... 뭐가요? 잘하고 있구만 아 그래 죽어야겠다 또 똑같으면 지루하겠니까 어디있어 솔레 여기다 솔레 죽여 솔레 뒤에 나있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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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죽어야지 그냥 에휴... 재미던네 아유... 아유... 죽여가지고 구경하는데 앞에 사람이... 있었다가 없어졌네 어디갔냐 아직도 모르겠는데 저도 몰라요 네... 그냥 아는거죠 뭐 어... 계속 돌아다니는데 이제... 어느샌가... 돌아다니는 얘기는 무슨 새끼야 아니 주위만 돌아다니는게 돌아다니는겁니까 이씨 이거 왔다갔다 하면서 보는데 어디서 많이 번 장미소가 계속 나와요 우리는 그걸 캠핑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게 캠핑이에요 이사람아 고위적이든 아니든 그건 캠핑이에요 아유... 아유... 가요... 이거 다 보드게임... 잡았는데 바로 앞에 흘레가 있어 아니 이건 뭐야 보드게임... 근데 흘레 때문에 나가지 못하겠구만 유니어님은 힘의 코 뽑은 것보다 심한 짓을 하신거에요 어... 엄지님들 여기 계셨구나 어쩔 수 없다 앞으로 힘의 코와 스치맛이 안 될 거인 그것보다 심한 거인 으흐흐흫 봐라 ús куп기가 준 Rich 계단 올라가기 스킬 이게 바로 스킬입니다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와있어요 다시 내려가주면 되요 그리고 전 죽습니다! 전 죽어요! 이 야수님은 그냥 게임을 잘해 죽었어요 이 사람은 게임을 잘하는 것도 있고 이 사람은 게임을 잘하는 것도 있고 이 사람은 사람이 없어 내가 계단이 어디갔어요 저는 계단이 계속 있어요 아 내가 안간거구나 근데 진짜 사람 잘 죽이게 생긴 몸매다 이 요인팀은 아까부터 케빈은 안에서 택밀도 하고 있거든 아직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케빈은 안에 있어가지고 못찾아 일단 케빈은 저기 나가는 것도 있고 근데 문제가 있어서 나가는 건 뭔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있어서 나가는 건 뭔지 몰라요 그 1분 뒤에 그 출구 밑이 뜰걸요 야 근데 진짜 진짜 빨개진다 어 요인이 방금 빨개졌다 그렇다는 건 요인님의 위치에 계신다는 건가요? 야수님 기회에요! 그게 그립지 못매로 어? 근데 이 사람은 뭐 왕복같긴 자꾸 연수하니까 중간고.. 아 기말고사가 떠올라요 아 기말고사가 떠올라요 아 다들 기말고사 언제에요? 나 중간고사도 안 묻잖아 아직 저요? 제 생일날이 기말고사날이에요 와 생일 축하 기념으로 기말고사를 보시는구나 와.. 이번 필적이 뭐더라? 맑은 웃음을 먹음은 뭐더라? 맑은 웃음이 아 요인이 가셨네 저희가 맑은 웃음을 먹음은 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엄지님은 치치지 않으셨어요? 저 모의고사 오늘 했어요 에 근데 왜 필적 그거를? 필적.. 필적은 전 다 릴랐어요 아하 엄지님 엄지님 자기 학번 적기 옆에 적은 숫자 5개 말해봐요 어허허허허 얘기하기 싫어요 아깝다 다 죽었나요 이제? 몇명 남았지? 엄지님 어디 학교 다니는지 알 수 있는데 저요 에이 굳이 캐지마요 개인정보는 표정하니까 이미 엄지님 개인정보의 대부분을 알고 있어요 일단은 뭐 엄지님이 밝히시는데도 밝힌것도 있고 엄지님이 개인적으로 밝힌것도 있고 이야 우스가 밝힌것도 있고 제가 밝힌게 있나요? 네 어허허허허허허허 아어 갓다 안대 대찌님 저라도 뵐게요 진짠 박가비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전과 엄지님 어머니 전화번호도 알고 있는거 자 올해 방송요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밤중이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하루에 잘 주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잘 자요 오늘 꼬마 꼬마스러워 자연재해야 아니 솔직히 자연재해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렇긴 하지 그렇긴 하지 솔직히 말이죠 아니 누가 부름함으로 하지 않을까 어허허허